R1에 C1이네. R1, C1? 아니네, R1에 C2네. C2? 미완료 뜨는데? C2랑 D1. C2랑 D1? 그러네. 그럼 C2고. 아, R2, A1을 했나? 아, 뭐야. 아닌데, R2, A1 안 했네. 나는 R1, C1이 미완료로 돼있어요. 이거를 콘솔 없이 했나 보다. 아, 그런데 안 계셔가지고. 저방 가서 했는데. 나 들어가. 그러면 콘솔님 맞춰서 하는 게 맞나? 아니요. 님들 맞춰서 하죠. 맞아, R2, C2 해. R2, C2.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안 해도? 응. 방장만 그거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 아. R1, C2. R1, C2? 네. 이게 미완료 떠있는데? 오케이, R1, C2. 코어가 방 만들어져있어. 아, 만들어놨다고? 어. 얘네 어떻게 빼? 그냥 들어오면 아... 들어오면 알아서 빠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초대. 컨디 참여했어? 응. 응, 참여해. 내가 참여 눌렀어. 아, 오케이. R1, C2 딱 들어가니까 옆에 코어 2를 딱 적혀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공략 없이 해도 되나? 괜찮겠지? 햄. 많이 어려우려나? 근데 1단계는 그렇게 안 어렵지 않을까? 아닌가? 어렵다. 준비해놓고 잠깐 환실 좀 갔다 올게요. 예. 센트리. 다들 총 안 바꿔도 돼? 그때 그... 총이 아닌 거 같아. 아, 나 총 다 까먹었어. 어쩌지? 나도 기억이 안 나. 몇 개월 만이지, 우리? 그리고? 헤비 SMG? 뭔가 쏘기 좋은 총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리볼버 쓸까? 잠시만 기다리게 해. 난 소통할게. 일단 있는 그대로. 총, 돌격, 소총. 도구가 중요했었어. 맞아. 뭐? 난 센트리야. 부스터 쓸까? 한번 맛보고 쓰자. 1 나도 지금 안 쓸래요 어차피 죽을 거 같거든 맞아 어차피 죽을 거긴 해 우리 한 번에 원트를 낼 생각은 1도 레츠 고 고 고 저 총 뭔지 다 까먹었는데요 어차피 야 갤럭시 링은 뭐냐 이거 그거요 반지에 끼는 거요 반지에 그럼 뭐 뭐가 좋은 건데 몰라요 건강을 위한 선택 이라던데요 어허 별게 다 나온다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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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한 명이 없어졌어 여기 문자리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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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웅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나 죽인다 오우 노우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컴퓨터 디치 왜 없나보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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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누구야 누구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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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많은 듯 어 여기 컴퓨터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더라 아 헬프 컴퓨터 쏘리 에헤헤 에헤헤 인포핑 비파스 리스트 여기가 부습존임 아 여기 존 오히려 빅 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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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우리가 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뭐 그랬는데 이거 소리 들리는 거에요 내가 죽였어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찾는 거더라 기억이 안 나 안기가 C였나 아닌데 컨트롤 컨트롤 에헬프 에헬프가 플래시 흡믹 백믹 열었다. 어디로 가야 하오? 풀리 필패. 어떻게 올라왔어? 아 사다리가 있구나. 여기 있나보다 소리 들린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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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왼쪽에도 있나? 어 너구나. 여기 너머에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여. 어?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어디 어디 어디? 안 오는데 어디? 아니구나. 아 쟤가 쟤가 큰 놈이야. 아 저거 한 거? 어 저 빨강 색깔. 어딨어? 아 걸렸어. 아 나 걸렸어. 나 앞에 안 보여. 야 개많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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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온다. 4분. 나와 얘들아. 잠시만. 총선 이상 우리는. 되지 않았을까? 아 나 59 됐어. 히? 어디 봅시다. 먹을 거 없네? 근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응 끝났어. 여기 그 큰 문 있어 큰 문. 여기도 문 있는데. 여기도 문 있는데. 여기 우리 왔던 데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아하. 처음. 처음 시작하는데. 아 여기? 아 근데 우리. 응. 어 여기. 아이템. 아이템. 그 컴퓨터를. 오 나이스. 한 개 먹었어. 나이스. 아 그거. 아티팩트네. 아티팩트가 뭐임? 방금 전에 주운 거에요? 약간. 효과? 그게. 그게 막. 하나씩 모으면 0. 몇씩 차는데. 그게 1이 되면. 그. 네네. 에바데에 나오는. 컵 같은 느낌. 이거밖에 없네. 어? 어? 그냥 가둬버리네. 빨리 오세요. 그.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먼저 하자. 이분해독기를 찾아야 돼 우리? 거기에 아마. 설명하는 거 써있어. 아 그래? 어. 컴퓨터 내에 있어. 허리에 어쩌고 저쩌고 쓰면 돼. 우리 컴퓨터 한 번. 아닌가? 일단 저 문을 열까? 어 이 문을 열어야지 뭐. 컴퓨터를 찾을든 말든 할 듯. 이거 보안 뭐 걸린 건가? 아니. 아니네. 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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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설치해야 되나 혹시? 설치해야 될 박스네 이거. 알람이야 놀리는 거 같은데. 그러네. 설치해야 될지. 안 할게. 전 설치했어요 일단. 앉을게. 응. 이거 앞에 완전 많다. 헐. 어 야 머리카락 있다. 발비재발비. 아이 헤이트. 아이 헤이트. 다른 애들부터 다 잡고.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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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마리 있어. 짠.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같이 잡아주라. 머리카락? 아니 아니에요. 이거. 하나 둘 셋. 나 무서워. 와 미쳤다. 나이스. 우와 미쳤다. 어. 안 돼.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이대로 이거 열어? 흐흐흫. 어 여기 앞에. 엄청 많네. 근데 저러. 저기 가는 거 보다 이거 여는 게 나을지. 여기 또 뭔 소리가 좋아. 어 여기 뒤에 한 마리 있는데. 안 될. 근데 없어. 어디? 소리. 소리 잡고 있나봐. 아. 왜? 하나 잡았어 하나. 오케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일단 여기는 클리어. 저거 문 열까 말까. 아니면 저기 가볼래? 이거 버리고 그냥 가죠. 뭘 버려? 저거 빨리. 야아아아아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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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헐. 야. 오케이. 슬리퍼들. 돈.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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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아 사다리가 있네. 아 얘네 뭉쳐있는데 너. 한 번에 쳐야되나? 어 나이스. 오. 아 죽였다 죽였다. 걸렸다잉. 철. 설치할까? 아. 아 씨발 안파. 무리 무리. 아야. 도치해. 도치해. 뭐야 때린건가? 어 이러면. 잡 잡 잡 잡. 어어. 뒤에서 오는거 아냐? 문 닫을까? 어. 뭐야 거슬리야. 왜왜왜왜왜. 저 뒤에 있다. 설 설 설. 어. 쟤. 안잡힘. 여기 밀면 될. 기다리에서. 어. 뒤에 있는 애가. 거그로가 안굴렸나봐. 그러게. 힐팩 있는데. 나 하나만 먹을게. 먹어. 어떻게 먹더라? 이 아니야 이. 됐다. 먹을품. 이거 다 잠을 세킹하는거네. 먹을사람. 나 피 88이야. 괜찮. 툴툴패킹 필요한 사람. 후원은? 나 40이긴 한데. 너 일로와. 네. 어차피 맞을 것 같아. 시폼 수류탄 있다. 어. 야. 머리카락이까지 왔나봐. 어. 머리카락이까지 왔나봐. 머리카락이까지 왔나봐. 머리카락이까지 왔나봐. 머리카락 저기 있어. 빨강킹. 어. 와. 야. 거기. 자물쇠 잠겨있다. 자물쇠? 야. 얘 점점 온다. 머리카락. 쟤 잡을래? 어. 저러면. 쟤 혼자 있는거 아니야? 그니까. 쟤를 하나 잡고. 자. 라리. 아. 다시 간다. 아. 오. 진짜. 코앞인데. 오오. 으응. 으응. 에. 하. 함 해볼래? 어. 얘 잡자. 얘 뭐. 얘 머리. 얘는 다 머리지? 어. 근접해가지고 일단. 근접 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벽도 통과하나? 안 통과해. 저건 안 통과해. 아 오케오케오케. 이 기둥 뒤에 있어야겠네. 이거. 하면 바로. 머리 때리면 돼? 어. 지금 차징하자. 차징. 위치 Haus. 미치 아이고. 뭐. ructure einflare. 지금. 비하자. 이쁘다. 여기 위에 다 닦인건가 그럼? 아. 이다든 다가. 눈에다. 그래. 데들이고. 그래. 이놈진다. 그래. 으응. 으응. 하나. 하으을. 그으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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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다 3마리 3마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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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이 문 건너편에 많다 딱히 없는 이거 열어야 돼 이제 템템 없네 위에 있죠 템? 뭔데? 템은 없는 듯 진짜? 위에 열거야 아래에 열까 아래도 문 있어? 아래 갈까? 잠수에 해킹 미안 어? 거기가 아니야? 성공 오케이 엄청 많다 우와 야 저거 딱 4마리인데? 앞에? 왼쪽엔 없어? 오른쪽에? 잠시만 이거 우와 4마리 겹쳐있고 오른쪽 왼쪽에 2마리씩 있어 4마리 먼저 잡을 거 아니에요? 어 4마리 한꺼번에 같이 한번 잡아보자 저기 안 멈춰 저 녀석들 오오오오오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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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지금 응 내가 제일 오른쪽 저 끝에 있는 거 내가 잡을까? 야 정해 나 두 번째 어 근데 두 번째? 아 내가 세 번째? 저거 안쪽에 그럼 내가 안쪽 옆에있는 거 할게 오우 야 4마리인데? 아 어우 아우 어우 아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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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대맞네 와 너무 많아 됐나? 됐나? 아니야 설치 설치마저 해야 되겠다 나들까? 왜 웃기네 내 힘에 놀랐어 방금 전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과연? 아잉 어 여기 있다 컴퓨터 있다 컴퓨터 어 여기 되게 넓다 어 툴팩기 필요한 사람 난 힐팩 필요한데 여기 툴팩기 뒤에 하나 더 있어 난 뒤져보겠어 이거 어떻게 찍더라 툴 리필이야 뭐가 퍼리 뭐라고 해야 돼 0.63 뭐야? 디코드? 해독기 10개를 후집해 핑 침펌스를 다닌대? 좋은데? 어... 리스트... 리스트... 존... 92 존 92 여기 그거 밑에 슬래시 해야돼 누구야 흫 흐흐흐흫 왜 놔 혹시 툴팩 필요한 사람? 아임 오케이 여기 없는데 리스트로 하는 거 맞나 이거 한꺼번에 뭐 리스트 땡땡 존 어쩌고 하면은 그 땡땡에 대한 것만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해독기니까 해독기 이름이 뭐냐 해독기가 뭐지? 영어로 리스트 딴데 딴 데 쳐봐 93... 94 어? 존 93 아... 리스트 존 94 뭔가 많이 떴는데 PD인가? PD인가? PD? 오 떴다 음 음 어 맞네 PD인거 같은데 그러면은 PD? 그러면... 리스트 PD 존 언더박 93 94에 PD가 4개 있어 94가야 돼 PD가 어디 있어? 아 있네 어 PD가 3개 있네 94에 94 가자 어 근데 우리 94로 가는 문이 어디 있어? 혹시 암호팩 필요한 사람? 어? 암호팩? 응 근데 암호를 지금 별로 안... 어? 나 앞 있으면 좋을 거 해줄게 가만히 가만히 어 근데 문... 문이 어딨냐? 어 땡큐 일단 여기 문 가야될듯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이게... 어디야다 여기 문이 어디 있어? 이거? 파란 거? 아 저 위에 어? 파란 거? 이거 그거 아니야? 헐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집으로 갔다가 다른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저기도 있어 문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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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여기 계단 타고 올라가면 여기도 있긴 거기 돈 92 에서 91 이거 옆문이랑 이어지는 거야 우리 들어왔던데랑 어 거기 갔던데야 여기만 여기도 있네 저거 열어야겠네 어 이거 이거 열면 되나 아 이거 우리 갔던데 아니야 그때 다 갔던데인 거 같은데? 지금 열린 게 다 갔던데 아니야? 아 아 여기 어디 열었어? 갔던데네 어 갔던데 갔던던데네 저기밖에 없다 결국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를 막아야 돼? 이 이 넘어 이렇게 막으면 돼 애들이 스폰을 중간에서 한 대 어 근데 우리 여기도 안 열었는데 어? 맵 어떻게 보더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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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가는게 맞는데 왜이렇게 맵이 귀찮고 있는게 왜이렇게 어두워 여기네 이거 아니네 여기 앞에 바로 내맞어 피가 그지긴 하다 뭐 이런게임이니까 가자 사실 이렇게 시작해야지 진짜 손님 어디갔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저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있어 내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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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도미니스 소리 다른 친구들 내 말이 내 말이야 나 못잡았는데 내가 안쪽으로 들어갈게 내가 안쪽으로 들어갈게 저거 내가 잡을게 저게 뭔데 나 세 마리밖에 안보여 나 세 마리밖에 안보여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다 왼쪽에 피 10 남았다면 죽었다면 도망가 도망가 나 회수를 안했나 그거 그 위에 뭐 있으면 안 되잖아 모르겠어 놓고 왔나봐 오빠가 놓고 왔대 아까 설치하고 회수 안한거 아니야? 이 정도 난이도면 이제 부스터 써도 될 듯 맞을까? 이 녀석 자만심이 아주 대단하구만 이제 한 칸 간거 같은데 맞아 이제 한 칸 문 열지 않았어? 우리 치니를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 대박이다 열 몇 개 먹어야 하던데 우리 열 갠데 열 개 하나도 못 먹었어 원래 많이 먹어야 되긴 해 고.. 고야야? 응? 고민중이니? 아.. 아.. 한 번 더 죽고 부스트 쓰는걸로 오케이 아니 안 죽을건데 아니 항상 깬다는 마음까지는 했지 나는 아니 이걸 어떻게 써내줬 아니 이걸 어떻게 써내줬 아니 이걸 어떻게 써내줬 누구인가? 뭐가요? 이거 스킵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로딩 아니야? 아 로딩 로딩인데 난 했어 머리 스킵 안 해요 어우 당연 너네 스킵 안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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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꽁 누르면 돼 아무거나 꽁 누르면 돼 아무거나 꽁 누르면 돼 응 발견했구먼 내려줘 왜 뭐야 엑 어 왜 뭐 있어? 앞태 한 말이요 네 갑자기 갑자기 일어났어 앞태 겁나 많은데 어 일단 보이는 것만 끝 생방송 조심해 이 앞에 큰애 있어 큰애 있다고 오우 야 진짠데? 일단 잠모 먼저 큰애 두 명 있어 혹시 큰사람이 벌떡벌떡거리진 않지? 지금 벌떡벌떡거리고 어 지금 처리하면 돼 쟤를 다리? 아니 그걸 어떻게 그때 뭐 다리 뭐 무릎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 한 명 관절 관절부 다리 두 개 발 한 거 뭐 이런 거 야 머리 때리려면은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점프하면 뒤에서 야 두 마리야! 일단 한 마리 머리는 정치하지 않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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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가 안 됐어 어 나 앞에서 한 마리 있는데 나 다리? 아 뒤뒤뒤뒤뒤 어 무서워 무서워 야 개무서워 나 다리 할게 한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 둘 어 미안해 뭐야 머리 앗 설치 뭐야 뭐해 맞는 거야 예쁘게 제일하면 다있어 빠 빠 빠르게 빠르게 재시작 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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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재시작 아니 다시 재작 아니 이거 원래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어? 어. 방금 전에도 그냥 총질했었어 우리 처음에. 아 처음에도. 처음에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그냥 우리. 처음에 총을 쏘자. 차라리? 어 차라리. 차라리 샌드위 바로 설치. 어어. 어차피 여기 있는 인원들만 그거 나오니까. 그거. 꼭 그거 안 쓰길 잘했어. serv Gold. 내려갈 때 빙력코드가 너무 좋아해. 너무 아파. 너무 웃겨. 왜 이렇게. 하하하하 미카중 안 돼구나. 작은 애들 아까 처음 두 마리만 잡을까? 오! 야! 야! 개바야! 아 야 왼쪽에 큰 애 또 있다. 아 일단 그러면 이거 먼저 처리하자. 근데 좀 멀리 있어. 그러면 차징 할 타이밍 말해주면 그때 준비할게. 왼쪽 나 어디 할까? 나 몸통 할까? 내가 머리 할게. 나 무릎,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 차징! 레전드. 대박이다. 나 물 못됐어. 이렇게 소름이 찌르렀는데 안 녹았어. 소름이 다. 어딨어? 여기, 여기. 나 오른쪽 무릎 갈게. 오른쪽 여닌데. 이쪽, 이쪽. 야 뭐야 왜 걸려? 관절을 때렸어. 관절을 때렸어. 자꾸 어디 때리는 거야 다들. 관절 때려야 돼? 응. 됐다 어쨌든 해결했어. 어쨌든 해결. 어. 아쉽히 따라 버렸지.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피 안 따랐어. 나 빠졌다. 어디? foiDimus. 얘만 죽이면 끝이야? 아니, 뒤에 더 있는 것 같아. 소리 들리는데? 멀리 있는 거. 소리 있는? 안 걸렸다 안 걸렸다. 2층에 있는 곳 있어 있어 2층인 것 같애 컴퓨터 있다 어 여기 있다 자기가 끝인데? 일단 다 끝난 듯 컴퓨터 컴퓨터 리스트 조 8번 잠깐만 손솔님 한번 해봐 걸려 이거요 컴퓨터 야 할 줄 몰라 몰라서 있었어요 이거 리스트 띄우고 플래시 플래시 번호 쳐보세요 플래시 리스트 띄고 종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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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무슨 몇 번을 번호를 언더바 90 먼저 쳐보세요 아무것도 안 인식이 됐지 않는다는데 다들 여기 매달려 있네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인식이 안된다는데 그냥 리스트만 치시면 돼 앞에 그거 필요없어 아 그래? 리스트만 치면 돼? 응 리스트 존 어 나한테 리스트 슬래시 치라 그러지 않았어 아까 20번에 락커 PD 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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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다 여기? 어 세 개 있는데 90에 여기? 아 90에 90에 세 개 여기 91인데 91 한번 쳐보세요 리스트 리스트 있어? 없어 91로 가야 될 때 일단 락커 세 개? 네 여기 90 여기 90 91 어? 여기 91인데 다음 지역 91C 아 그러네 여기서 세 개 찾아야 돼 오 오 바로 앞에 한 마리 바로 앞에 한 마리 어 TV에도 없네 네요? 어 어 뭐야 뭐야 굴렀 굴렀 에잇? 걸린 거야? 안 걸렸어 내가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애가 깼어 응 여기는 없는 듯 91 91 해서 세 개 찾아야 돼 여기 화가 아하 암호팩 필요한 사람 아래쪽에 더 있다 아들 어디 있음 가로 도는 중 아! 벌렸어? 뭐고 뭐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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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됐다 됐다 끝난거야?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어 건너편에 건너편에 있어 나 왜 이렇게 못 때리니 어 여기 상당히 크네 베비 어 여기 안 깐 거 있다 나이스 아 장거리 플러쉬네 다 열었네 어디 거기? 빨간 거? 아! 아! 뭐였지? 아... 뭐였지? 아 낙대가 아 이거... 이거 낙대미야? 낙대미 여기 건너편에 엄청 많더라 여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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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빛네 작아 두마리 있어 두 마리 같이 돌쳐있어 하나 둘 셋 거 뭐야? 거기에도 있다 한 마리, 밑에 한 마리 밑에 오죠? 뭐야, 소리가 오른쪽에서 보는데? 내가 위에 있는 건... 뭔 소리야? 발음소리 뭔 소리야? 저 멀리 하나 있네 이제 앞에 두 마리 있어 맨 안쪽에 한 마리 나이스 위, 위에는 없어? 응, 찍히는 거 없어 여기 클리어 나이스 파밍 여기가 여기가 92, 96, 98, 100 90으로 가는 통로인데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 91 아닌가요? 91T네, 91T 뭐 없냐? 그러네 여기가 안전구역 가는 통로래요 우리 결국에는 이거 열어야 돼 뭐지? 빨간 거 그런 거? 응 여기 없는 듯 빨간 거? 어디? 맵, 맵에서 저거 빨간 거 등 거 등 거, 파란 거 아 어, 근데 우리 91에서 PD를 3개 먹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아? 이거 1, 2, 1, 2 그거 아니야? 어 아, 90, 90이었다 90 아, 90에서 3개였어 어, 90에 있다 그랬는데, 너가 나 왜 사다리가 안 타져? 어딨어? 간중 어디가 어디 밑으로 밑으로, 어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어, 깜짝이야 뭐야? 깜짝아 그게 왜 두고 있어? 깜짝아 불 안 껐다 누가 난 아닌데? 미 어, 두 마리야? 오른쪽 하나 같은데? 오른쪽에서 소리났네 걸렸다 나와 아, 시발 아, 패닉 아, 패닉 이야, C폰 뭔데? 설치 잘했다 아, 호연, 나 떨어졌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어딨다 아니 센트리먼스는 뭐냐고 어 이 새끼 안 죽었어 뭐야 살아있었네 안 죽었었어 안 나온 거겠지 안쪽엔 두말 있어 아직 살아있다고? 건너편인가? 문 건너편인데 건너편인가 봐 놀랬잖아 여기 또 털게 없네 와 맛없다 야 이거 뭐야? 뭐? 아 이거구나 아닌데? 아 이거구나 어쩐지 뭐가? 밝기가 좁다고 생각했어 아하 우리 어떤 문 열래? 요거 문 열까? 응 아무거나 열자 어차피 이어지긴 하겠다 근데 어 그러네 문이 그 방이 크다 플래시컨? 있다 있다 펀치 펀치 플래시 펀치 플래시 걸렸고요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못 잡았어 나이스 어디? 왼쪽에? 지금 가는 길? 어 한 브래시 어이거 보인다 보인다 아 왼쪽에 셋이 있구나 내가 한번 비켜볼게 어 근데 이거 플래시 다같이 한꺼번에 비췄다 끄면 저거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 아 아 어 누가 뭐 때릴래? 딱 컨셉이면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때리면 되겠다 펀치가 서있는 애 때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때릴 때 말해줘 차지 할게 그러면 한 마리 너무 까면서 어 저기 있구나 잠시만 나 쪽까지 가야돼 응 한다 하나 둘 셋 아잇뚜 으아 꿈이 없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잡았어? 됐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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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오 나이스 오케이 잘한다 나 왜 안됐지? 쿨차징을 안해서 그런가? 어 맞 맞 핫 70% 정도 차징하면 되긴 할텐데 뭐지? 아 탈 거 없어 미자서 해서 그런거 걔놈 맛 걔놈 맛 근데 창인이 조금 그게 있어 약한가? 정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없다 없다 걔놈 맛 결국 여기를 가야되네 요 방이 진짜 큰거 같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아무튼 안에 그냥 열자 여기 열자 여기 열자 가방 한 마리 어디? 어 여기 위층에 야 머리카락 야 너 어떻게 들어올냐? 진짜 미세대 위층에는 없는데 저기 끝에 한 마리 보이는데 저기 끝에 한 마리 보이는데 어? 슬리퍼러스 요 저기 그 깜빡이 있는거 두 마리 겹쳐있는데 어? 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왜? S 방향 아래쪽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위에 딴 데부터 내릴까? 딴 애들 못해? 걸렸나? 안 걸렸어 여기 두 마리 겹쳐있는거 다 있어 어 같이 하자 내가 왼쪽에 있는 애들게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케이 어휴 시발 어어어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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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나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어 저 저기 큰거 큰거 큰거래 왜 무서워 아이 둘 둘 주말이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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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시발 야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머리카락? 말미잘 어 말미잘 이동했어 어 온다 어 코어구아 잘했다 어어 아 쁘 어어 따 야 야 저 뒤로 빼 도ож 한번 뒤로 아 아 아파. 아 사랑해 사랑해 미안 어 그 저 녀석을 잡으려는 저 녀석이 레이너가 누워가지고 컨트롤 혼자있어 컨트롤이 없어서나 보다 컨트롤한테 가자 있어요 너 잡은거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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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발 네 발 네 발 어 나 앞으로 불 켜 불 켜 불 켜 다 됐나 본데? 죽었어? 다 됐나? 죽었어? 어 끙고 올라 끙고 온다 끙고 온다 끙고 온다 어디 어디 어허허허 뒤에 2층에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니야 다리 다리 2명 2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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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2명 끄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아 소리 레전드 나 어디다 놨지 그거? 구석탱이 구석탱이 알겠다 여기 있는데 이거 네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요 LP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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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 맞네 어 야야야야 어? 있어? 뭔데? 뭐야 뭐야 여기 피 없는 분 여기 피 없는 분 저요 한 분만 이거 결국 피 없는 사람이 먼저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풀백 필요한 사람 우리 여기 가요 펌치고 먹었어 여기 가요 여기 파밍 다 하고 다 한 거 아니야? 툴 리필팹 필요한 사람 응 여기 뭐 없으면 다 한 거일걸 툴 리필팹 필요한 사람 툴 리필팹 필요한 사람 하나 한 번 남았는데 툰티 해줄까? 나도 하나 있어 나도 하나 있어 그럼 각자에게 쓰자 그래 자 갑세 안 되네 난 되는데 나 왜 안 되노 안 들고 있었네 손에 뭐야 이거 됐다 사용 손에도 안 들고 자 갑세 네 간다 응 네 엄청 많아 아니 이번에 무슨 복권이 63명이 있다 옆에 헉 1등이요? 네 내가 뭐 가지지도 못하겠다 인당 4억이란 엄청 인당 4억 너무 짜다 너무 짜다 세금 떼면 3억밖에 안 되겠는데 여기 네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조심조심 야 움직이면 어떡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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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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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어 아 여기도 있어 오케이 이제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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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린바인 아티팩트 없나? 그러게 아티팩트가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나왔나? 파밍 원래 개만이 줬는데 야 시폼스 좋다니다 1회용 롱 멜터 음 문 어디야? 여기다 이거 피행 어떻게 찍더라? 못 찍어 어떻게 했어 이거 마우스 위에 클릭 앗 앗 되는구만 뭐지? 아 있다 왜 안 보이지? 잡아서 안 보이는 거였고요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던져 어 뒤에 한 마리 글로우스티어 쟤를 맞추면 어떻게 돼? 어 궁금한데 뭐하지 않을까? 설마 깨겠어 아 왜 우리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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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좁은 공간이네 너무 좁은데 한 마리 더 있어 그냥 넘어가는 길인가 봐 여기가 한 마리 더 있어 어 어디 어디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야 두 마리 어? 어? 거기 거기 한 마리 때려줘? 로스틱 밖에 없는 거 소리 로스틱 나를 못 봤는데? 너가 어디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거 서 있는 게 내가 때리는 거야? 어 하나 하나 둘 셋 나이스 불 켜 불 켜 끝 끝 아니 그지다 방이 93 그지야 왜 피디 먹은 사람 없지 아직 응 여기 박스를 털면 나오는 건가? 박스 털면 나와 우리 박스 다 털었으니까 우리 박스 다 털었으니까 없는걸 보안스템 뭘 굳인데? 어 이거 알람을 불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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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으응 야 저거 뭐야? 까시 있어 야 뭔데 저거? 까시 있어 여기 아니 뭔데 저거 저거 머리 뒷머리 치면 그거였나 아마 뒷머리가 어딨지? 뒷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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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대 때려야 되는 걸로 그러면 머리를 다 같이 때리자 일단 뭐든 앞뒤로 다 때리자 그냥 잠보 먼저 어? 야 두마리 한 마리 더 있어 뭐야 앞에 한 마리 더 있다고 어 이 벽 너머에 또 있어 큰 애가 똑같은 애가 아 그러면 저거 먼저 어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옆에서 잡자는 거지 어 그냥 사방에서 다 때리자 야 움직인다 뒤에 둘 하고 앞에 둘 할까 차라리? 그럴까? 야 개무서워 몸이 개빛나 그리고 아아 움직이지마 아 무서워 자 차지 아 잠깐x3 잠깐x3 할까말까 시이이작 차지 시이이이작 다시 앉아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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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절로 가면 돼 어 오케오케오케 가가가 살려살려살려 내가 앞에 어어 아우 징그러시 차지 할까? 차지 시이이작 나이스 나이스 끝이요? 이거 있나 보자 철이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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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작다 여기 작다 여기 작다 작다 여기 진짜 이어지는 길이네 툴리 툴팩 필요하신 분 아 아티팩트 나왔어 강사깡했는데 개 어이없네 툴팩 필요해? 툴? 너 어디로 가 툴팩 어 나 툴팩이 필요가 없어 난 툴팩을 안했어 그렇구나 나도 괜찮은데 선서님은요? 뭐요? 툴리 툴팩 그게 뭔데요? 센트리 센트리건 조금발 고급해주는 거 아 맞아 90에 90에 그거였어 164발 있어요 그게 93A 아니야? 93A네 93B로 가네 이거 이거 점수 숫자 커지는데 90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왔나 본데 우리가 애초에 여기로 가면 90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네 90이 없네 90이라고 하지 않아서 90이 없네 90이 없는데 90이 없는데 이 위로 이 위로 못 가나? 아까 문 하나 있었는데 거기 90 작혀 있던데 1로는 못 가는건가? 1로 가볼까 여기를 안 봤나 우리가 여기 안 봤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방 아니야? 그니까 여기도 한 방 그냥 문이 없다는 듯 아니야 어차피 온 김에 가볼까? 어 어차피 이거 우리 미션이 해돋기 찾는 거라서 그냥 아무 데나 다 있을 것 같아 너무 없는데? 어떻게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면 우리.. 아 안 열었구나 이걸 제일 파트 있을 수도 있어 바뀌어있네 이거 근데 이게 이어지는 거지 굳이 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문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문만 안 연 거지 다 열었는데? 응 결국 이문이랑 여기랑 같은 공간일 거지 아니 이거 컴퓨터 한 번 더 나오겠다 어 컴퓨터 더 나오겠지 뭐 일단 여기 먼저 가고 여기 다 클리어 한 다음에 여기 한 번 걸어 뭐야 열렸어? 응 뭐야 계단이야 이거? 저기 가시 있다 가시 있다 가시 가시 둘인데? 가시 셋인데? 네? 일단 가까이 있는데 잡..자 왜? 어딨어? 어딨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핑 찍어주고 싶은데 핑이 안 되네 아 찾았어 찾았어 자 이게 뒤통수겠지? 어 나 통수 있어 야 아우 깜짝아 자 차지 시작 야 머리 한 방에 되네 아 뭐야 뒷머리 한 방에 되네 그니까 뒷머리 그냥 하나씩 하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둘씩 하자 근데 얘 깨가지고 막 맞으면 개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개무서워 머리로 들이박는 거 아니야? 나 피 20이라서 그냥 한 방 맞고 갈게 야 이거 둘 둘씩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잘 못 맞추니까 한.. 맞습니다 타징 때려 나이스 슬리퍼들 소리가 안 돼 여기 분위기가 되게 차 나이스 이거 뒷머리 그냥 한 방이네 괜찮네 진짜 탄 그 관역부크다 끝인가?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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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방에 나도 봤어 이게 뒷머리구나 나이스 나이스 끝인가 뿅? 어 여기 클리어 털자 털자 진짜 털 게 없는걸 다 가져와 앞에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빨리 이거 말고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노 거기 하나 거기 하나 빼고 없는데 너만 거 아니야? 알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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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하나 있다 어 두 개나 있어 어 나이스 메디킷 3회분이다 메디킷이랑 암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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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 메디킷 3명 다 나빼고 3명 하고 암호팩은 난 괜찮은데 어? 아니네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힐은 나한테 해주지 말고 아아 나 암호팩 줬어 아 그렇구나 힐은 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없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길 근데 되게 넓다 여기 어떡하지? 길을 앞에만 할까? 좌우 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여기서 나와 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하려고 아 그럼 정면에다 해야겠네 좁은 길에다 할까?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농선전해도 될 듯 여기 없는데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데 길 일로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문이 어차피 하나여가지고 아 아니네 양 옆에 뚫려있네 뚫려있다고? 아 그러네 양 옆에 뚫려있어 아 뭐야 다 막아야돼 어디? 이거 계단을 막할래 위에? 여기? 이거 문 하나 아냐 여기? 머리 아파요 여기 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있는데 좌우 다 꼈나? 맞네 여기만 막으면 되네 그럼 여기서 농선 하자 저기서 그.. 이 계단만 막으면 돼. 나 서 있는 곳. 아니면은 여기 어차피.. 아 아니네. 거기 다 뚫렸어, 좌우가. 어. 여기 계단만 막으면 돼. 이 문만. 아 어차피 이 빨간 문을 못 막네. 놀러도 안 되네. 그러면 저기서.. 아 근데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센트리군을 하나 설치를 해. 아 거기 센트리군 설치하자 일단. 어 어디 어디 아까. 그 양옆으로 날개로 이렇게. 계단에만 밑에? 아니 여기 드론이 위에도 여기 하나일까. 나 서 있는데? 아니다 이거 높이가 좀 안 맞는다. 높이가 안 맞아. 바닥에다 설치해야 돼. 여긴 별론가? 애들이 맞으려나 여기에? 너무 가까이 있으리나? 그러네. 아 이거.. 이 문으로 오긴 하는데 너무 좁다. 맞으려나 싶어. 너무 양아치같이 했네. 10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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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 아 10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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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봄. 그걸로 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앞으로 오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그래 일단 여기 하나 할게. 이렇게? 제일 빠른 최단 루트로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만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와. 이렇게 오거나. 문이 하나여서. 어떻게? 문이 하나여서. 그치 이쪽으로 오지. 이쪽으로 안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도 있나? 근데 문이 이렇게여서 다 올 거 같아. 계단이 이렇게 있어. 여기 계단이 있고 이쪽에 계단이 있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바로 한 번 하자 아니면 바로 한 번.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안 오겠지? 몰라 다 올 거 같은데 많이 오면. 밀려서 애들이 막 골고루 오지 않으면. 다 눌렀다. 응. 문을 해보는 거 좀 열어줘. 우리 센트리건에 또 맞을 수 있는 거 알지? 따라가. 따라가. 어디야? 어디야? 어? 뭐야? 왔다! 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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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루톤데? 사스케! 야 왜 두개!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하나 때려 가있다. 하나 때려 가있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리벌버 좋은데? 야 리벌버 좋은데? 그니까. 해치웠나? 주소요. 해치웠나? 아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죽었어.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죽었어. 와 저렇게.. 뒤집게 운.. 아 이것도 뭐야.. 그래도 아티팩트 3개 먹었다 이득.. 저거 먹어진 거야? 응 맨 마지막에.. 아아.. 뭐 아티팩트 떴다고 하면.. 아 어이가 없네.. 갑자기 애들 오냐? 아 화나네.. 스팀샷이 생겼어.. 특수 데미지.. 나 튼튼하고 하나 써.. 써볼게.. 2번이 산탄총인가? 2번.. 하나 총 고르면 산탄총 총 고르면 산탄.. ㅋㅋㅋㅋ 초파리.. 이제 초파리 나 와자Z흥나.. 자꾸 얼굴에 얼쩡거려.. 집에 뭐 다는 거나.. 넙소 바나는? 아니.. 그.. 에어프라이기에 씻으려고 물에 담가 놓기는 거.. 음 201 80 아 음 쫄깃 손 에이 wo 결국 우리 두 분 해볼 게 하나도 못 찾았었지. 그러게. 맵을 다른데로 가볼까. 여기가 바로 앞에 상자에 있던데. 나 있던데 그.. 가시 달린 돈도 그냥 돌진을 해버리네.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야 바로 앞에 있다. 어 바로 앞에 있다. 어 암호패 2등? 어 바로 암호패 2등. 2등 2등? 나 보자. 어? 아 여기 그 큰.. 큰 애들 나오는.. 거기에.. 어 맞아. 지금 어디? 큰 애가 이번에 없나? 위층에 올라갈게. 쟤가 큰 애인가? 아니. 되게 작은데? 아 움직여 움직여. 아 움직여 움직여. 나 2층에 있어도 상관없지. 있으면. 모르겠어. 그게 인식이 되는지. 그러게. 2층에 있네. 2층에 있는. 내가 있어. 2층에 많다고? 어 한 마리. 걸렸당. 어? 에이라이. 안 걸렸다. 뭐야 어디 걸린거. 어 나이스. 끝난거 같은데? 어 뭐야 힐팩인데? 어 나이스. 근데 1회분이요. 청렬임. 성취 줄까? 너 90인데? 괜찮아. 나중에. 암호팩 2회분. 그럼 메디캣 좀 들어줄래? 메디팩 좀. 1회분. 암호팩 들었는데. 나 빈손이긴 해. 나 빈손이긴 해. 어디? 내가 대달라고. 약간 밑에. 96. 찾았어? 96에 PD. 와 96에 PD 다섯 개 있는데. 아까 우리 96 같잖아. 쳐다보고. 리스트 94. 하나. 둘. 셋. 뭐 장점 치워주쇼. 94에 3개 있다. 94? 96에 다섯 개 있고. 94에 3개 있다. 많이 몰려있네. 배브를 우리 아니면 다 열었나본데. 거의? 이게 96. 96. 까지 빨리 있으면 되나. 96 엄청 멀어보이는데. 90. 어째다 90. 우리 아까 간 데가 96 아니야? 아 그래. 우리 96까지 갔었어. 그 상황이 백 몇 아니였어. 네. 뭐야 아무도 없는데? 아래에 있겠지. 없어 없어. 클리어야. 어 그러네. 여기 없지? 여기 투피팩. 나이스. 누가 주우샘. 어? 어디 있어? 아 거기. 왜 조용해? 나 투 리필 주웠어. 나이스. 필요하면 난. 어? 이 총 조명이 다르네? 야 총 조명이 달라. 헬로우스틱인데? 그래? 어. 원총? 총에 달려있는 조명이랑 그냥 왼손 조명이랑 달라. 이게 왼손 조명. 이게 왼손 조명. 이게 왼손 조명이고. 아 좀 더 밝은 느낌 아니야? 아 그러네. 권총은 더 밝아. 권총이 더 밝아. 권총이 더 밝아. 엄청 밝아. 공기가 도착했대. 아 있어. 와 겁나 분포되어 있어. 다행이다. 맨 앞에 바로 두 명. 그거. 너네 티라미수 케이크 알아? 여기도 오래? 여기 두 마리 와봐 움직일 수가 없는걸요? 음 미안하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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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뒤로 빼빼빼빼 왼쪽도 어느 소리 듣는데? 맞다 아 잠깐만 야 개많이 와 설치해도 돼? 아파 안 돼 끝 끝 이 정도면 피해 덜 받았다 피팩 너 스스로 해야겠어 피팩 너 스스로 해야겠어 저 생각 그래야겠다 근데 이거 같은 맵 계속하면 아티팩트 수 줄어든 어? 왜? 아 계속 퍼먹을까봐 어? 메디킷이다 두개 이번에는 뭔가 해자다 너무 자꾸 죽어서 그런가? 제발 좀 깨라 콘솔님 피 100이네 나 한 번 쓰고 난 안 줘도 돼 떨었대 이거 콘솔님 맨손이.. 빈손이에요? 네 이거 들어주세요 암호팩 여기 박스에 있는 만남이냐 내가 여기 막혔어요 거의 막혔어요 샘 샘 오쌤! 아 빨리 오쌤! 다 왔음 다 왔음 바로 앞에 한 마리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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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 끝에 거기가 하잇 내가 중간가야겠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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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야 걸렸다 위에. 아 아니다. 걸렸다. 어떻게 올라가냐? 아 여깄다. 또 있다 밑에. 잡았어? 피 몇인데? 피 맞네 아직. 롱메터다. 쓰레기 쓰레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롱메터 그거야. 그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패킹하는 거 롱메터 쓰면 바보. 바로 쓰죠. 주운 김에. 바로 써. 써서 없애버리죠. 6번 6번. 어. 이거 어려운. 어려운 맵은 이거 써야 되는데. 잘못하는. 조명 조명 조명. 네? 불 좀 꺼줄래? 바로 앞에 있네. 이거 좀 분포되어 있다 그래. 불 좀 꺼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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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아! 아이씨 이거 죽을란 놈이 이거 다시 왔나? 아직 다행 가는 중! 오케이 끝 아 여기 아까 걸렸던데네 그냥 파밍 파밍 사람이 시원하게 걸리는 게 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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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두 마리 아니 플래시라이트 아니 플래시라이트 엄청 크게 비추고 갔는데 갑자기 이 두 마리 여기 와 완전 쌍둥이 마냥 하나 더 있지 않아? 나 못찍였어 하나 더 있다 저 뒤에 저 뒤에 하나 더 있다 여기 야 네 마리인데? 오우 맥힌 하나 맥힌 하나 야 저 맥혀 야 저 맥혀 돌아 이 새끼야 됐나요? 아 놀래라 내 피는 다시 비추겠다 귀여웃기네 네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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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파밍 아니 맵이 끝난 줄 알았는데 뭐 계속 리얼 파밍 파밍 얘들아 응 먹을 거 없어 이렇게? 굳이 더 우리 여기로 갈래 위로 갈래 문이 지금 두개거든 96이 뭐가 더 가까우려나 근데 멀리 갈 거면 빨간문을 여는 게 낫겠네 음 빨간문을 열자 아니 근데 그쪽이 두고 여기 열자 그럼 보물방일 수도 있잖아 아니 털게 진짜 없네 나 롱멀터 있어 이미 눌러버렸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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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머리카락 머리카락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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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흐흠 흠 흠 흠 흠 흐흠 흠 흐흠 흠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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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얘가 한 마리 나이스 여기 싱가포르가 넓은데? 아 여기 위에 하나 있네 위에 있다고? 이러면 클리어 털어 털어 오 리필팩 아니 뭐 없냐? 여기 92 뭐 없는데? 응 가자 그지다 다음 번호 가자 어디? 여기 제일 끝문으로 가면 에이 얘기 싫어 아 맞고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해줘? 고마워 호지 피 없네 피 줄게 걸렸어? 좁아서 다행이다 여기 미치네 오 나이스 아 그래? 저 끝에 있다 응 저 끝에 많다 뭐요? 저 빛이 보이는데? 어디에? 너 바로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나잇 와 개밝아 누구야 이거? 와 너무 좋아 주웠지롱 나이스 아티팩트 아티팩트 가져와 암호 빨리 주우세요 암호다 암호 안 주웠지? 안 주워져? 내가 주울까? 나 맨손이긴 해 아무도 죽지 않았어 아무도 죽지 않았어 죽을게 죽을게 맨손이야 맨 이거 뭐야? 뭐? 아 이거 무전기인가? 아 내가 안 죽는구나 이 문 보완스캔이네 그냥 응 그건 아니지 그 아니지 어 아 여기 그 보다 빨간 그 뒷목 치면 돼 저거에 얹고 돼 어 보인다 보인다 잠깐만 못 갔는데 아 이거 따로 움직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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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인가 비오? 아니다 끝? 아니야? 저 위에도 있는거 아니야? 어디? 잘 못 본거야? 잘 못 봤나 잘 못 봤나 잘 못 봤나 잘 못 봤나 따로따로 같이 아보팩 93 어 93에도 그거 있었던거 같은데 아티팩 나이스 아티팩 야도 있어 밑에도 있다 왼쪽에서 아 날 왼쪽에 불 불 불 불 저 있다봐 저 있다봐 rä 위 왼쪽에도 있어? sebel 벌렸다 나와 coloca 나와있어 나와 나와 저 죽었지 아 안타워 뭐하러 가는데 저 이거 인신이 왜 된거지? 뭐게? 손님 살았어요? 여깄다 어딨어? 다 잡은거 아니야 이러면? 다가 거기잖아 아티팩트다 털꼴 이따 보자 빨리 여기 또 그거 해야되네 털 털 털 어? 어? 너한테 꿈이야 어? 아 잠깐만 내가 먹어 볼래 아니야 손 씻은 노구리 아니야? 왜 없지? 덥다 먹을게 바로 털 털 털 털 털 34번으로 가는 길다 빨리빨리 맞는데? 나름 엄청 빨리 왔는데 했던거라 그런가? 이거 설치해야되지 여기 어디 설치할래? 아까 서롱 그건데 이거 어디 설치할까 여기 이렇게 난 이렇게 어 아니면 여기 큰 구역에서 그냥 애들 싸울까? 여기 다다닥 할까? 응 난 이렇게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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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어차피 앞에 나가 싸워야되는데 자 자 간다이 응 어디야 어디야 아니 왜 여긴데 하나도 어딨어 여기다 뒤로 빼주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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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샷발 미쳤고용 개쓰레기 고용 개쓰레기 고용 아 나 죽어 살릴까? 어딨어 여기있다 살려 살려 됐다 살렸다 힙 그지야 밟으러 갈게 어 여기 아닌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밟는 데가 그냥 잡아야돼 기다려야돼 잡아야돼 안되다 죽였다 죽고 죽지 않아 죽고 죽지 않아 죽고 죽지 않아 아 뭐야 왜이렇게 많아 죽고 죽지 않아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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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있어 살려도 되나 이거 어느정도 약간 호강기 됐다 끝인가 봐 어 노래 끝났다 나도 피 20 근데 다시 살아내니까 피 20이어서 괜찮다 맞아 피 7이였는데 피 7이였는데 아 끝났다 끝났다 넘어갑시다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자 바로 앞에 한 마리 부 Changmin 저다 움직일까 불 불 불 누구야 uda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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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에서 소리 들린다 자 머리 내가 머리 내가 콘치 반대쪽 관절할게 그럼 오케이 차지 차지 지금이네 안 쓰러졌어 나 쓰러졌어 왜 다 걸렸어? 아 아 시발 아 잠깐만 여러분이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너네가 보여 나 시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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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뒤에 뒤에 잡았어 저걸 어딨어 아 아 어 뭐를 시켜준거니? 으으 어 왜 안 죽을거에요? 여기서 다 나와야 돼 이제 파밍하고 힐팩 이런거 다 나와야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머 소리 들려 머리카락 있다 진짜 우리 쟤한테 걸리면 끝났다 야 나 힐팩 있어 아 여기 근데 이것도 있는데 나 힐팩 있어 얘들아 툴 리필팩 있다 자꾸 와야겠다 뭐 호흡 피가 가득해지고 아 아 이십임 그냥 머리카락만 있는게 아니고 금마도 있어 솔 솔 응? 아직 해주지 말지 머리카락이 죽으면 어떡해 어? 아직 안 돼 머리 한 대 치면 죽는다 슬리퍼들 이게 위에 있네 아 넘어있네 어 머리 머리 코어쪽으로 가야돼 헉 저기있다 니 바로 뒤에 에잊아 얻아옻아 мог 왔다 걸릴 것 같은데 걸렸다 누군데 야 피화대 걸렸다 안 죽어 야 소리 들린다 설치해 설치해 소리 들린다 왔다 야 개많이 와 미친거 아냐 야 개많이 오는데 홀 대왕 대왕 미친거 아냐 하나 더 하나 더 야 털자 털자 야 진짜 털자 빨리 털자 하나 더 있어 두 마리 더 오 나이스 야 진짜 털어 암호팩이다 툴리피패도 많아 두 개나 있어 나도 암호팩 있어 쓰자 쓰자 지금 암호는 나 힐팩 있어 암호팩 나도 암호팩 암호팩 있어요 각자 쓰자 암호팩으로 털자 하나씩 줄게 턴소링도 한 번 죽었었죠 네 턴소링 암호팩 줄게 자 줬어요 제가 줬어요 아 줬어요? 어? 아 나한테 줬어 턴소링 다시 오세요 털자 다시 오세요 땡큐 됐다 털자 여기 털자 하나 남았다 털 거 없어 그치야? 그 박스에 툴 리피팩 하나 있을텐데 아 그래 내가 먹다 남겨가지고 너 피 한 번 더 줄게 다 썼다 우리 지금 열 수 있는 데가 두 곳이거든 어디로 갈래 덜 죽는 곳으로 근데 이거 뭐야 못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근데 우리 뒤에 있던 빨강색깔도 안 열었긴 했어 우리 몇 번이야 여기 93 93 93이야 지금? 어 96이네 이거 우리 지금 94에 있는 거 아니야? 폐 파티얼 디코더 뭔데 이거 여기 어디야? 드디어 하다 먹었다 아씨 우리 여기 어디야? 이게 PD구나 아니 어디냐고 여기 94 94에 뭐 PD 두 개 있다고 뜨는데? 여기 문 하나 안 열었는데? 사모람? 사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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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위에 안 열었어 여기 위에 여기? 어 여기 서랍이 있다는데 거기 가야겠다 여기 여기 가자 저기 위에 가자 응 나 있는 데로 오는 거야? 응 그쪽에 문 안 연게 있어가지고 우리 위에 문 안 연게 있어 우리 위에 문 안 연게 있어 24네 이것이야? 듬성듬성 있다 어 가시다 가시 가시만 사람이 이게 낫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응 야 야 여기 큰애 있어 여기 가시 있거든? 밑에 잡고 갈게 여기 대왕이 있어 어 나이스 어 여긴 위에 있어 얘들아 위에 봐봐 지금 2층에 2층에 나 봐봐 여기 사다리 있어 얘들아 여기 정리하고 벌렸다. 미안. 못 잡았어. 어떡해.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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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디 설치할까? 제발. 문 닫았어? 설치했는데 됐어. 뭐야? 설치해서 내려갔나봐. 안 돼. 나 내려갔나봐. 어딨어? 봤어. 피가 20이 되네.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 더 없지? 없어. 없어. 클리어. 여기 뒤로 가는 분이 있다. 우리 여기서 세 개를 먹은 거 아니야? 나 하나 먹었어. 나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네, 그럼. 하나가 더 있나? 나 시콘스를 탄다고. 어! 나이. 뭐. 뭐. 문. 차트. 아, 우리 이거 뒤, 뒤까지 열어야 돼. 우리. 그 빛이 하나 더 있어. 무시하네. 진짜 숨소리 들리냐? 왜 이렇게? 몬스터 숨소리. 어, 여기. 아, 문 너머에 있어서 그렇구나. 아, 깜짝이야. 으어. 어디에 있어? 바로 앞에. 어, 에잌. 어, 에잌. 벌렸어? 아니. 아니, 아, 일로. 제가 가고자. 그리고 깜짝이야. 앉아 veeet. 잘 있어. 어디 있어? 얘는 진짜 한 번만에 죽여야겠다.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왔었네. 니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리얼? 어어 뒤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유... 저기... 전마만 죽이면... 클리어... 어 여기... 여기 있다. 어 클리어. 나이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깄다 디코더! 나이스 그런 거 있고 여기도. 그럼 94%인 거지? 아 95% 여기 여기는 끝이야. 어. 그럼 이제 군뚱록 가야겠다. 장벌이 플래지. 우와 7개 남았는데. 블라스틱이지? 컴퓨터 하나 더 털어야겠는데? 아 컴퓨터 한번 더 눌러봐야겠는데? 컴퓨터... 컴퓨터 어딨더라? 중간에. 돌아가야 될 듯? 우리 9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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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돼. 96. 이거? 응. 빨간 거? 여기가 5개 있다고 해. 여기가 5개 있다고 해. 야 이거 뭐야? 그냥... 아 키! 키! 키카트 없잖아. 어 나이스. 키 아까 먹었어 누가. 누군데? 몰라. 저기요. 에헤헤? 플래시크... 플래시크... 나 꼬꼬? 플래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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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 왜? 야 돌락한 거 아니야 이거? 큰데 좀 다르게 생겼어? 야 컴퓨터 있다 왼쪽에. 야 컴퓨터 왜 다르게 생겼는데? 아 시발 움직이지 마. 응. 미안. 왼쪽에 한 번. 뭐해 이거? 여기 터미널 있다. 얘 얘 진짜 한 번만에 죽여야 돼. 응. 나 무릎 때릴게. 나 컴치 반대쪽 무릎. 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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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됐어? 안 죽였어! 뭐야? 하나 때려도 안 죽냐 이거? 어쨌든 해치웠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센트리 설치해. 설치했다. 일단 쟤밖에 안... 들어가겠거든? 어? 뺄까 그럼? 일단 돼 일단 돼. 아! 아! 쏘리합니다. 아니 내가 쟤도 아니고 센트인 것 같은데? 얘... 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근데? 아 그러지. 작은군이어서 다행이죠. 아 야! 아 정통으로 맞았네 그냥. 그냥. 이 딱 튀어나온 데가 그건가 보네. 컴퓨터 있다 컴퓨터. 궁지? 궁지를 때려야 돼? 그... 목 뒤. 뒤통수 얘기하는 거야? 응. 딱 컴퓨터 하면 되겠다. 아 거기를 때려야 돼? 컴퓨터가 있었는데? 응. 입구에. 90. 어? 여기 여기 어디가? 여기. 장거리 플래시. 나 시야 레전드. 해 줘. 이거. 리스트 96. 96. 있대? 5개 아니야. 3개. PD 832. PD 658. PD 1112. 3개인데? PD? 응. 야 리스트에 PD 3개 뜨는데? 얘들 안 보여. 비켜봐. 잠깐. 3개인데? 어 PD 3개네. 3개다. 96에 3개. PD. 98. 98. 98에도 3개 있다. 100도 있나? 100개는 없어. 98에. 3개. 96. 97에도 없고. 96. 98. 혹시? 103까지 있다. 아니야? 아까 뭐. 103. 어쩌고 본 것 같은데. 문에. 103. 103. 106. 106. 106. 106. 106. 107. 118. 107. 좀 더 쉬워. 님들 왜 PD로 찾아? 어? 존으로 찾아야 하지 않아? PD만 골라서 찾는 건데?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왜냐면은 96하고 아까 몇이었지? 98 98 3개 3개씩만 찾으면 끝나 하나는? 6개 그러네? 하나는 어디있냐? 네? 90 PD 52 93 안보여 존으로 자 응? PD만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PD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에이리그 다 찾으면 돼 그러면 차라리 리스트 PD라고 쳐 그래야겠다 리스트 PD 97 에 있었나? 98 95 5개 660 832 112 순서대로 있네 10 8 526 512 9 11 8 8 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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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가 어딨는거야? 모르겠어 나머지 하나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94 아까 90 98부터 103까지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어 PD가 97도 없었고 그럼 95 94 93 92 95 이하부터 있어야 돼 아니 이거 그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를 원래 안보여 안보여지 않냐? 원래 원래 그런거 없었어 우리 어디를 어디 남은거지 잠깐만 아니면 놓친건가? 하나를 아 놓칠리는 어? 우리 여기 하나 안 까고 왔는데 박스? 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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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박스 아 빨간 사물음 안 열었네 이거 보여? 아 이거? 열면 이렇게 변하는거 아니야? 파란색으로? 어 맞네 파란 박스는 뭐지? 여기서 찾았다는 것인가 그 PD를 아 왠데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돼있네 맞네 맞네 아 맞네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96에서 3개 찾자 아닌데 여기도 있는데? 90? 어 그러네 뭐지? 여기도 있는데 색깔이 다르지 버그인가? 여기도 그렇네 여기도 쌍자는 또 이런데 99에 2개 있다 99에 2개 있어 아 응? 어 96 3개 98 3개 99에 2개 남는데? 아니 원래 원래 남아 아아 99에 2개 있어 맞아 그럼 96, 98, 99 네 야 바로 앞에 바로 왼쪽 어? 왼쪽 오 그 왜 왜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네 여기 여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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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플리즈 스톱 플리즈 야 완전 가까이에도 하나 있고 야 움직이지마 어 완전 가까이 있는 거 먼저 그럼 코아야 왼쪽 봐봐 왼쪽에 있는 거 어 왼쪽에 어 왼쪽에 아 나 붙지를 못했다 얘 붙어지 가까이 있는 거 어 난 나는 똑같이 다리를 차지하라고 말해 차지 때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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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20평가 다인신 된 거 아니야? 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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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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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작아서 다행이다 끝? 아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어? 응 이게 방이 끝인데 대박이다 아니 뭐 아티팩트가 없냐? 너무 답다 여기 열자 하고 있는 사람 뭘 하고 있어? 나이스 바로 열게요 불 꺼주시구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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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소리 안 들려 어 소리도 안 들려 저기 끝에 한 마리 있는데 맵이 굉장히 넓어 저 멀리 있는데 일단 여기는 크네요 야 개넓 봐 여기 뭐야 여기 저기 큰 거 있다 덩치 크네 어 그러네 와봐 와봐 움직여도 돼? 어 아직 아직 호텀이 안 왔어 아직 아직 나 못 붙었어 호텀이 완전 안 왔어 근데 얘밖에 없다 세명이나 죽일 수 있어 그럼 내가 이쪽다리? 어 어 저쪽에도 있나보다 또 있다 뒤에서 들린다 시작 뿌리 없어 내가 켰어 내가 나한테 나 오른쪽 다리 할게 내가 안쪽에 갈까? 내가 바깥쪽 다리 할게 잠깐만 차징 때려 못 때렸어 아 나 죽었어 네? 뭐야 아니 컨설리도 죽었네 3킬 이거 패다가 같은 팀 죽인거 아니야? 야 여기있다 박스 오 야 두개 들었어 살려줘 호수를 안팔렸어 두개 든거 아니었어? 두개 들었어 두개 방금 먹었어 이게 다섯개 남았지? 여기가 어디지? 96이지? 어 하나 하나 더 있어야 돼 96에 세개거든? 96에 세개거든? 아이씨 96 96 넘어가고 98,99 잡을까? 어 그러자 98,99 같다 어? 이거 리볼버도 같이 써줘야 돼 아 나 리볼버 너무 안 썼네 콘솔님도 SMG만 써가지고 여기 장거리 플래시 하나 더 있다 여기도 있다 어 나이스 어? 아아 아 진짜 장거리 두개 아우 갑시다 98은 어 96에선 두개 먹었잖아 96에 원래 세개 나오는데 여기 그냥 패스하고 우리 두개 먹었으니까 98,99에 또 나온단 말이야? 어 근데 우리 여기 밑에를 안 확인했어 98 세개랑? 여기에 하나 먹을래? 어디? 여기도 있다 어 위에도 있어요? 아 롱매터 우리 여기를 확인해야 될 듯 어디? 여기 밑에 여기 그냥 문 열어도 되잖아 그러면 어 아 전 96시 저거 바로 열 수 있나? 아 여기가 진해 아 여기네? 여기가 바로 이어지네 이거 뒤에 열어 열어 불꽃이 있어? 대단하리 있어? 여기 여기 숨어 야 창작당에서 나오면 가지 말자 나 왔어? 안 나왔어 젠장 가자 글루스틱 나움 있어 있어 나 가자 나 가자 나 가자 큰 놈이야 이거 큰 놈이야 아 제대로 봐야지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나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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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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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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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로 가야 돼 우리 이거일걸 이게 98일걸 맨 위에? 맨 위에? 아 집으로 돌아가야되네 어 그러면은 뒤돌아서 어 그냥 열려있는 길로 가면 돼 막힌 길이다 이쪽이 열린 길이네 잠 한 번 더 쳐보고 갈래? 그럴까? 어 여기다 컴퓨터 여기 있는데 뭘 쳐봐? 컴퓨터 컴퓨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어떤거 쳐볼건데? 딱 리스트 나온거 이제 96 3개 96에 3개였지 아 98에 3개 98에 3개 그 다음에 99에 2개 98에 3개 98에 3개 99에 2개 근데 98이 이 문 374랑 이어지는지 알 수 있어? 이거는 안될걸 그건 몰라? 그렇구나 방법은 있을거 같은데 모르겠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 위다 여기에요 여러분 98 맞아? 근데? 어 어 어 98에서 100으로 가는 어 나이스다 근데 98로 가는거네 어 근데 우리 이거 맵보면 우리 여기 맨 뒤에 이거 안 깎거든 어 그럼 여긴가? 근데 이걸 열면 이게 알람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 뚫어도 어차피 이렇게 가야되는거잖아 엄청 멀 멀리 돌아가면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거랑 여기서 만나는 거랑 여기서 보고 올까? 몇인지 문이? 그럴까? 문이 뭔지 보자 이게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 여기서 우측으로 쭉 가면 아직도 많네 여긴 여기 맞나? 어 맞아 어차피 길은 하나 놓친 상자에 있는지 봐야겠다 여기다 내놔 어 오프할 수 있겠다 나부 다 왔다 위에인가? 위에야 어 여기 안 깐 거 있네 어 여기 안 깐 거 있네 근데 91이다 아 뭐야 그러고 아 이거 90인데 90이라고? 어 90이야 우리 애 반대? 반대인데? 돌아가야 돼 아니면 검색을 90으로 해볼래? 어 90에도 있는지 근데 여기 컴퓨터 있어 90? 아니 90? 아 개머네 어 여기 문 열면 90이래래 치고 오잖아 나 치고 오잖아 나 치고 갱 개먼데 근데 90으로 가면 90에 5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내가 저기만 열면 되는데 내가 쳐본거 같은데 90? 없었어걸 이 문 열어도 돼? 왜? 아 여태 뚫.. 뚫은거네? 학생 등기 없어 아 이거구나 이 주황색이 다 영어구나 잠시만 컴퓨터 어디 있어 아 저기 저기 여기 있다 PD 3개 있어 90에? 어 하나 모자란다 하나 모자라 안 가는게 나을게 91은 없어? 여기가 91이지? 어 여기가 91이요 91 없었어 아 아 95 한번 해볼까? 90 95도 없어 아 없었어 어 다 다 그 위로 다 없어 91 위로 아우 씨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문 열자 그냥 그 95 95 문을 열자 이거 너무 그거다 차라리 99랑 이어져 있으면 90이 99랑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지 아 그걸 모르는 근데 가는 길이 어 여기 뭐 어디냐 네 간쳤다 어 아티팩트다 어 나이스 오늘 먹기 위해서 아이 레전드 난 어딨지 아 여기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건가 나를 따라오라 문 다 열기 아 나 아파 뭐야 뭔 일이야 떨어졌어? 어 낙댐 왜 갔노? 반대로 가셨어요 콘솔리 야아 여기 여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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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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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안 스캔인데 어 나이스 바이오스캔 프레임에 어 어 우리 저 문 안열길 잘했네 이거 3레벨이었거든 바로 앞에 한 마리 어 으아 슬리퍼스 거기? 아 오른쪽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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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 맵이네 가시 개많다 여기 그 터미널 있는 그 맵이다 컴퓨터 있네 아니 우린 대체 뭔지 우리 옛날에 여기서 그러게 진작 한번 열어볼걸 아 큰 맵이네 우리 옛날에 여기 왔었었잖아 맞네 했던데네 맵 구도가 똑같다 어? 왜? 걸렸어? 쟤.. 쟤 잡아 아씨 쟤만 쟤만 문 야 야 설치해 설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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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설치해야 된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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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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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루토 고마워 고마워 설.. 휘에서 안 할게 그러면? 안 와 안 와 안 와? 끗끗끗? 끗끗끗 불 켤게 불 켤게 응 야 박스 많다 응 깜짝아 나 몬스터인 줄 알았네 박스다 이나비 휘에서 어떤데 맛 어떤데 와 레전드 여기 진짜 큰 거 있나 보다 진짜 큰 거 있나 보다 아니 바닥에 아티팩트를 놔뒀어 이렇게 개양아치인데 야 3레벨 알람이다 여기 그래? 다행이다 오우 근데 100번에 아무것도 없지 않나? 야 여기 메디팩이랑 백파네요? 아모팩 메디팩이랑 아모팩 어 나 툴 리필 5회 야 3회 야 8회 있는데 툴 리필? 어쩌지 어쩌지 회분이 적은 거를 그냥 쓰고 쓸꺼? 나 한번 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던가 피 암호표 필요하신 분 내가 더 쓰면 패키겠는데? 내가 들고 다녀야겠다 이거 야 야 올라오쌤 올라오쌤 아니 왜 총 총 골고루 쓰쌤 총 골고루 쓰쌤 폴 폴 폴이랑 오게 어 이거 98이다 98 뭐가 98이야? 근데 코어도 안쓴 하나만 쓴 아니 아니야 나 여러개 다 같이 써 내가 완전 비슷하게 써 어 98이다 이거 98 이거 98 얘도 3레벨 알람이네 소울 줄게 아 다음에 주라 어? 이거 알람 뚫고 주라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또 있다고? 이거 누가 가져갔어? 아니 난 툴리필만 우리 이러면 저기서만 오거든 어디 핑 좀 찍어줄래? 아 이거? 여기? 어 여기서만 놔 이러면 핑 왜 또 안찍히냐? 하는데 가까이 있는거만 되는구나 저거 멀어서 그런거 같다 여기서 오거든 저기 설치할까 그럼 어 여기 여기에 3개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 설치하던가 나 저 문에 날래 최대한 저기서 아 근데 가지록이 좀 귀찮긴하지만 여기가 나을거 같애 여긴 안나지네 어 뭐야 사다에 타지말고 어 대박 야 대박 왜? 나 높이 높이에다가 땄어 높이하는게 좋은거 같기는해 어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아 어 어 죄송 아 이거 아 시폼 공포탄 미쳤다이 나 시? 시폼 왜요? 시폼 하나 있어 시폼 하나 있어? 여기 던져 여기 문에 문 닦고? 아 저거는 안 던져 아 이렇게 안되네 그냥 바닥에다 해야겠네 아 내가 올라가있어서 안되는구나 그건 나중에 쳐야지 문 입구에다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내 내 센트리만 지금 오지게 보호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다가 싸? 문 입구에다가 문 입구에다가 문 입구에다 또쪽? 어 가까이 가서 싸 가까이 가서 어 바닥에 서면 되지 않을까? 좋았다 문 어 암호팩이다? 가로로 쏠걸 가로.. 암호팩 또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 문 하나 안 열렸다 지금 사물함 하나 안 열었어 어 어 그러네 이거 안 열었는데? 아 여깄다 아 이게 일자로 빠지네 나와라 아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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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이제 야 갑시다 우리 맛있게 먹었으니까 모세 모세 무섭다 야 벌써 소리 짓는데 미친 것 같아 다와 다와다 어디인데 어디인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다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해 에박이네 에박이는 해 개무서워 개무서워 뒤에 있다 나 뒤에 다음은 어디? 다음은 어디? 어디 뒤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다음은 어디야? 올라갔다 썼어 위에 썼어 아직 움직이는 중 헐 나 바닥인데? 어? 나 바닥인데? 으응 나 바닥 왔다 응 나 바닥 왔다 됐다 일단 그대로 냅둔 혹시 몰라 10분 더? 10분 더? 10분 더인데? 10분 더... 어 야야야야야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나 너무 많이 데려왔다 또 또 다리 다리 나이스 맨 나이스 맨 왼쪽에 또 와 된거? 나이스 맨 죽었다 죽었다 아 쉬폰 되게 좋았다 여기 위에 센트릭은 괜찮아 에헤헤헤헤 가막네 이 각기 개꿀 장소 근데 C폼 그 센트리건에다가 쏘니까 애들이 여기 사다리 타려고 내려오는데 어 맞아 거기 사다리 타는데 거기에 이렇게 쫙 C폼이 깔려있었거든 이거 회복할 거 있으면 하고 가자 아 너도 나도 암호팩 5개 있어 아 나 툴팩이네 쏘리 쏘리 툴 한 번 줄게 툴팩은 아 넷 개 있어 이제 리볼버 잘 쏴야 돼 콘솔님 센트리 회수 안 했는데요? 몇 폰 남은지 볼라 했는데 배치되어 있다고 뜨네 고마워 콘치 한 번 해줄게 센트리 어 나 두 번 썼다? 맛있게 다 6.. 어? 아 콘솔님 40포구나 나 60포였어 근데 3명 다 60포였어 어 콘솔님 거의 다 썼네? 그러네? 잠깐 콘솔님 좀 해줘야 겠다 난 이제 없어 난 난 아이템 이제 없어 여기서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다운 거 얼마나 어려워 저거는 뭐야 저거 저..저기는? 저거 저게 문 열었다 백이다 백번이네 문 열었다 아 여기 좁아 보이는데?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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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다 아 진짜 안 보여 3층이야 3층인거 같은데? 야 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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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있나 봐 소리 왜 이렇게 커? 야 큰 거 있어 뾰루지 있어 저기에 움직여도 돼? 여자..여자..여자 뾰루지? 쉿 나 Shore 내가 난 머리 때릴게 차지 나 무릎 지금이니 못 때렸어 못 때렸어 나이스 나이스 걸렸다 걸렸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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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튀어 길이 어디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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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와 다 나와 야 리볼버 써 리볼버 3마리밖에 안 됐네 아니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와 3개 3개다 쟤는 오면 잡자 아니면 야야야 유도탄 주는 앤데? 야 그냥 내가 팀 면 해줬어 아 유도탄 나 눈앞에서 소리 들린다 온거 같은데 안 돼? 아 아 된다? 어 끝났어 센트리 20% 남는데 아 우리 센트리 이제 아껴야 됨 불을 켜도 되지 야 아 글로스틱 불을 켜도 안보이 왜이러 큰거 켰어 큰거 켰어 약간 뿌옇네 머리카락? 왜이렇게 가까이 소리가 들려 왜이렇게 가까이 소리가 들려? 오른쪽에 있어 큰거야? 모르겠어 내가 때릴게 나이스 야 저 끝에도 있다 여기 컴퓨터에 있는거 아니야? 어 컴퓨터다 진짜 컴퓨터야? 어 맞지 저 끝에 어 여기 아 아 그거네 자판 어 아니네 아 네이스 자판이다 자판이래 일단 여기는 클리어 어 어 메디킷 이해본인데? 손 남는 사람 나 해독기 찾았어 아 손은 내가 남네 나 손 남아 나 손 안 남네 이제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메디킷 필요한 사람 그냥 지금 쓰자 지금? 컨설리 줘야겠다 컨설리 줘 컨설리 응 오케이 오케이 나도 너 두개 남는데 이건 가지고 있어야겠다 가지고 있다 98 98 가야돼 여기도 98 여기는 C 98B 여기는 C 어? 아 같은 경우가 오시네 머리카락 머리카락 앞에 있는 애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누워있는 애? 근데 얘도 하트팡이긴 해 머리만 때려 걸렸다 누구야? 설치할까? 어디다가 설치해 근데? 야 붙어있어 응 아아 아 붙어워려 리부 붙었어 리부 붙었어 전여서를 잡아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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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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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설치해놔야겠다 아 뭐야 뒤에 설치해놨어 뒤에 설치해놨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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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핀 아 계속 온다 계속 온다 빨간 핀 빨간 핀 도와줘! 도와줘! 나 죽어! 도와줘! 안 해든 것은? 암호팩! 암호팩 2회분! 누가 좀 주워주셈! 내가 주워줄게! 나 4회보 됐는데? 4회보 될 수 있잖아! 핑 찍어놨어! 내가 먹었어! 이거 D! 할 거 없나? 우리 여기서 3개 먹은 거 아니야? 하나 먹었어! 하나 하나 먹었어! 원래 6개였어! 우리 9개까지 그거 해야되네! 어디야? 98B! B에서 온 거 아니야? D에서 온 거 아니야? D가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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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가야 돼! D! D! 이해하기 잘 사はない! bara B." Opportunity everybody walks out! 또 있다 바로 왼쪽에 또 있는데 헐 앞에 있는거 먼저 잡고 내가 오른쪽 다리 내가 왼쪽 다리 차징하라고 말해줘 차징 쏘세요 못잡았다 걸렸다 설치했다 나 그냥 설치했다 오나? 저 마리밖에 없었는데 따로 해소할게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왼쪽에 내 왼쪽에 불불불 뭐야 큰거 같은데 아닌가 큰거 같애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이스 아 까시 야야 걸렸는데? 왜 걸렸어? 내가 움직여서 그런데? 아 어딘지 모르겠어 아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우리 둘 죽었다 조심 둘 죽었다 조심 셋 죽었다 조심 아 아 아니 죽은 거 다 나 어떻게 세명이가 죽냐 미안해 왜 걸렸지? 나 안 움직였는데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런가? 그 아 근데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있었거든? 그게 인식을 했는 거 같애 아니면 안 보고 있을 때 다른 놈이 반응을 했을지도 어 그런 거 같애 아쉽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뛰어오게 됐어 나한테 그러면 그런가 보 아냐아냐 내 앞에 있는 애가 움직였어 아 뭐지? 나 어두워서 안 보였어 두 명 다 움직였나? 어두워서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뛰어오는데 나도 나도 체로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몇 번 똑똑 하면 돼가지고 그니까 쓸 줄 몰라갖고 어딨지? 문에만 하면 될 거 같애 있구나 문에만? 샷컨 스나이퍼 헬 오토 센트리 센트리 있는데 시폼 센... 런처 여기 있다 가자 이거 맞나? 시폼 런처? 어 맞아 가자 런처 스킵 스킵 카카옵 や tú elections 3시간 2시간 반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한 8시 좀 넘어서 했으니까. 3, 40분 좀 했지? 맞네. 40분에. 3, 40분에 했지. 3, 40분. 3, 40분. 분수 상자에 있어. 개피당. 엄마 나 화려시 갔다 올게. 여기가 큰 애 나오는 거. 바로, 바로. 조심. 불꺼풀. 내가 오른쪽? 어, 어. 어, 민식했는데? 아, 잠깐만. 다시 하죠? 다시 하죠? 다시 하죠? 바로. 아, 근데. 그거 썼는데, 부스터. 누구 맞은 사람 있어? 안 맞았어요. 저기가. 호소에 맞았는데? 그냥 다 같이 하죠, 뭐. 안 돼. 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그러게. 안 돼. 내가 터미널 쳐볼게. 터미널 쳐볼게. 위즈툭 PD91. 위즈툭 PD91. 부십 사이 두 개. 부십 사이 두 개. 부십 육에 네 개. 부십 육에 네 개. 부십 사. 부십 육. 부십 년 길어. 부십 två. TB91. 부십 Intelligence. 부십 사. 부십 년. 부십 년. 부십 년. 부십 년. 90에 3개 아 왜 이번에는 저번에 95, 5개는 어떻게 된거지 93개 90, 94 91은 94, 96, 99, 90 94은 몇개 있었지? 2개 96이 4개인가? 99가 3개 90에 3개 90, 96, 90 아 이게 칵 칠 94 제외하면 3개 방만에 끝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94를 잘못 아 깜짝이야 낙대비 좀 뻔 소리소리 히라 뭐가 인식당해가지고 방글 플래시 하나 남는데 어? 나 줘 저 박스에 있어 어디? 이 사다리, 건너편 사다리. 아. 위에 있어. 핑 찍고 싶은데 핑이 안 되네. 거기 있어, 거기. 박스. 가자. 너무 시원해. 합치다. 자, 가자. 자, 가자. ierto festive 왜 Nietzsche 이제 전 tau 퍤크 퍴 퍴 퍴 퍴 나이스 울린거 같은데? 울린거 같은데? 센터에 설치할게 아 ㅅㅂ 나 낙득 그치다 다 붙여 지구만 받아본건가? 아우 아주 스무스하게 맞냐 스무스 아 잔걸이 또 나왔네 넌 많나요 90이다, 무십이. 92에 없겠지? 어? 아, 92에 없네. 92에 없네. 90에 3개였네. 94에 2개래. 91에 없으니까 그냥 90이 열고 가는게. 앞에 많아요. 예. 91은 아, 이것만. 이건 그냥 버리지. 근데 애들 왜 계속 치가 많이 나는걸까? 흰머리가 많이 나는걸까? 흰머리가 많이 나는걸까? 너 새치나? 늙어버린걸까? 그 멜라닌이 다행이다. 멜라닌이 다행이다. 약간 머리 끝은 까만데 앞에만 하얗고 야, 걔 맞는데? 3마리 있는데 왼쪽에는. 어, 3마리. 앞에 잡으려니까? 앞에 잡으려니 왼... 왼쪽에 3마리 있다. 오른쪽에 3마리 같이 잡는다. 와아. 네? 와... 오른쪽에? 어디? 오른쪽에? 차라리 왼쪽에 3마리를 먼저 잡을까? 어. 아, 연희여서 말해. 야, 안걸렸는데? 안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는데? 뭔데 뭔데? 아니, 안 움직였는데? 너무한거 아니옹? 아무도 왜 아무냐? 왼쪽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치웠나? 대체 어때? 이지, 이지. 이지맨. 왜 이렇게 안줘? 저번에 진짜 많이 줬었는데. 로우스틱 주네? 몰아주는 스타일인가 봐. 뭔가 봐. 그 큰 맵에 가야되나봐. 응. 우리 일단 92를 거쳐가야될 것 같고. 남지역 92C. 와, 됐다 봐라. 어. 어. 뭐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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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엥? 이렇게 찍자 많아용. 맞네. 야, 여기 개마나. 여기 세마리 있는 거 같아. 아직 나 붙지도 못했어. 계속, 어딨냐?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어? 안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까지.. 그.. 요 안에도 있고.. 어.. 그 안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야! 진짜.. 누가.. 누가 걸렸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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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걔 벗가다 죄송합니다.. 아야 내 센틀을 내가 맞았다 무심해 올라온다 올라온다! 첨수 아야 더 가까이! 하나 더 온다 오른쪽에 하나 더 있나 본데? 하나 더 있나 본데? 하나 더 있어 아! 나 때리지 뭐? 어어? 아니 이게 인식이 안됐었다고? 오히려 그냥 불 켜 그냥 아! 야 여기 인식 안됐어! 안됐다고! 응 응 근데 뒤에 딴 애가 있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 나 불 켜고 있었구나 됐다 이제 다 된다 어? 또 있다고?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어 뭐야 10번 뭐야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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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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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왜 왜 그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스피드런 하고 있다 생각해 맞긴 해 맞긴 해 우리 만약에 계속해서 방식만 때렸으면 엄청 어 컴퓨터다 저 이제 필요없어 우리 여기 어 어 야 여기 90있다 90 열까? 90에 3개 있거든 90 가자 거기 알람 근데 그거 큰거 아니야? 어? 아 3 알람이네 3레벨 알람? 그러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해 보자 아 우리 이거 부서지는 거네 부서지는 건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얘네들이 오면 이거 부서질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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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막아야돼 여기만 막으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나 맵이 다 안 밝혀줘야 돼 아니면 여기 가로만 이렇게? 어 이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 심폼을 이렇게 여기 여기 이거 알람이면 혹시 밟아야되는건가? 어 밟아야돼 알람 그럼 좀 앞쪽에다 설치해야겠네 우리 안 다치려고 이 계단 여기 라인에 달까? 여기 어 근데 이게 복잡하네 위에도 해야겠는데? 계단 쪽에 계단 위에도 해야겠는데 여기 문 닫아놓으면 되잖아 잠겨있네 여기 잠겨있어도 얘네 부슨데 부슈 부슈 어디 설치하지? 그냥 퇴... 아... 음... 음... 바닥에다 여기다 할까? 어차피... 어차피 여기가 부서질거면 여기도 클리어하는게 맞긴 하네 이 모델 여기저기 클리어해? 여기랑 여기를 한쪽이라도 클리어를 다 해놓는게 낫지 않나? 가까운 데 하자 그러면 근데 클리어해도 애들 오지 않아? 뭔가... 여기가 없어도 스폰 되는거 아니야? 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지? 나 C포지 내가 계단이야 계단을 바라보게 C포... 어따가 설치해? 계단을 바라보게 문 앞에! 문에다 하나씩 조금씩 해? 오는 길목에 하나씩 점차 한대 아 됐어? 여기 설치할까 이거 반대쪽에도 할까? 바라보는걸 그 다음에 또 어디 문에다 해야돼? 여기도 시퍼하자 거기? 여기 바닥에 아 떨어졌어 귀엽다 됐어? 아니면 그러면 아 우리가 여기서 애들 어그로 끌고 있어도 저기서 오지 않아 저 방? 그럼 내가 저길 바라보게 센트리 설치할까? 여기 완전 넓다 이 친구들은 안 올라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알 일단 밟아보자 이 정도만 Bart 이렇게 He 잘해볼 게 있어? 내가 알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꽤 가까워 준비되어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에임 미쳤니? 안을렸대. 일단 내뿌자고 내뿌 아까 소리 울렸었거든? 뭐 하면서? 왼쪽에 온다. 나 어디있어? 어 없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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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기 문 열렸나봐 위에?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쪽에 있어. 풍부온나본대. 죽었어. 죽었어. 아 안죽었어. 나 죽었어. 나 쓰러지 으잇 살릴게 벌써 피가 다 이렇게 어? 여기 안 뚫렸는데 어? 여기 안 뚫렸는데 이거 어디서 온거야? 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온다 저거 보여? 삼각형? 빨간거야 어 내가 문 넘어있는 걸 찍었어 아 센투리 다 쏘다이 레전 나 나 암어팩 있어 얘들아 나이스 필요하신 분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줄게 어 1회 문인데 소울 줄게 이거? 소울 줄게 이 알람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소울아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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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게 뭐야? 90 90에서 3개 오!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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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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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있어 또 여기 저기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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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이야? 길이네? 아 시발 한 개도 안보여 진짜로 여기 있는데? 어 이거 가시야 뭐야? 어 가시인거 같애 어 나이스 하나 먹었다 90종 뭐야? 내가 때렸어? 어 어 응? 나 안보.. 안보겄대 어 이거 가시다 가시다 아 같은거 보고 있었구나 야 여기 연결되어있네 여기도 가시있다 마리니터 없나보다 계단이 있네 나이스 야 힐팩 야 힐팩 1회분 1회분 뭐야 암호팩이랑 툴팩이다 뭐야 암호팩 하나밖에 없어 써 써 써 어 어 어 플래시라이트 있고 없어? 이게 다야? 아니 롱멜터 3개나 있는데 아 롱멜터를 3개나 주다 야박하다 아 아까는 시체 아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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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있더라 어 땅바닥에 있다 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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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다 먹었어? 대박 아 근데 우리 어차피 뚫어야 되나? 양파들 94로 가야돼서 아 3개 다 먹었어 여기 막혔어 길 끝이여 길 끝이여 아 아 98밖에 없어 92로 가야되네 아잉 아잉 열린 거 98 이해를 열기를 서는데 길 없었을 길이 있었으면 그니까 그럼 갑시다 또 멀리 뛰어가야되네 그러면 94로 가야되는거지 우리 응 반대편 기사 다 열어야 되는데 응 결국 열어야 돼 아니 저기 빨간 놈이 있는데 아 가는 길에 바로 문 앞에 있던데 근데 어 이거 상자 여기 있나? 우리 인식 못했.. 못했겠지? 야 여기? 아니 이거 아닌데 반대로 돌아갈 수 없나? 우리 94로 가는 길이 어디 이렇게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이것도 문인가? 근데 이거 박혀있는 문 아니야 이렇게 되어있어 길이 없는데? 그러면 어 막혀있어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아 글로 가야돼? 여기.. 여기가 94야? 여기..아니 우리 여기 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되는데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 저쪽이네 아 나 맨날 헷갈리 우리 빨간 놈을 먼저 퇴치할까? 흐흐흐흫 방안에 머리카락이야 촉..촉스..촉스..촉스.. 어디있대? 소리가 여기서 들렀는데 저기있다! 아 촉수가.. 봤어 봤어 근데 여기 빨간 놈이 저거밖에 없는데 얘만 잡으면 되네 어.. 잠시만 내려가지마 응 방패 뒤에 있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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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은 잘 안오네 응 뛰까? 뛰어 빨아들일 때 지금 지금 야 X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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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나이스 야 나 진짜 죽는줄 알았어 야 야 나 진짜 죽는줄 알았어 야 근데 한방에 여기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방이 짧아 문있나? 문 아래에 있어 지하에 어 여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긴가 어? 이거? 어디? 아니야 여기 막혔었어 여기 밑에 내려가야돼 이거 이거 열어야지 헐 길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아니 여기 여기 막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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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소리낸 대로 가하자 여기는 근데 94가 없다 93,4,5,6 여기네 여기네 이거 열어도 되잖아 여기 다 털었잖아 여기 열어봐 아 아 아 안 가도 될 곳에 굳이 가야될 봐마 요거를 열어야 돼 굳이 굳이 헤헤 열게 아 시발 미안 나 내가 안했는데? 여기 있다 한 마리 저거 큰 건데 큰 거 나 어 시발 얘들 움직이지마 어 큰 거야 이거 저 앞에 있는 것도 큰 거야 두 마리 있어 저기 여기 와봐 아직 못 붙었다 멈췄다 멈췄다 이게 팔 그 그 관절 두 대 여기네 머리 하나 있는 거야 미안한데 어디 있어 큰 애 아 여기 있구나 컨솔님이 치시고 동작 다리가 어딨지? 그 켜줄게 이따가 아 차다 차다 내가 그러면 컨솔님 가까운 다리 칠게 너가 왼쪽 다리 저쪽 오른쪽 코어가 반대쪽 다리 콘솔님 머리 시작 여기가자 이제 조명조명조명 조명 컨치조명 컨치조명 나구나 움직이지마 나 왼쪽 다리 아니 저놈한테서 저놈의 오른쪽 다리를 내가 나 차징? 아직 어 해 한 대 더 패 안걸렸지? 끝이지? 이게 끝이야? 막혔는데 어 아니야 제발 상자나 열자 아직 패트나 먹어 상자깡이나 해 상자깡 아니야 그 길이 93에서 6 이어진다고 되어있었어 얘들 힐팩 아무나 하나 쓸래? 우리 다 그지긴 해 넣었어 그냥 나 잘 죽으니까 너가 써 잘 죽으니까 너 써야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건데 우리 맵이 어떻게 되는거야 응? 어? 아예 끝나버렸네 이거 아예 반대쪽 가야되나보다 그냥 아 요거가 열려있는 문이야 잘 봐 모르겠는데 부서진거 같은데 아니 우리 여기를 제대로 안봤다 아닌가 여긴가 여기 제대로 안보니 아닌가 여긴가 여기 제대로 안보니 컨설리님 길 뚫을거 있네 근데 이어질거 같다 여기랑 여기가 91이지 여기가? 어 91 그러면 얘는 92 아니면 왜 93에 핑 찍어주기 뭐 이런거 있었잖아 옛날에 그거 하면 안되나 그거 하면 안되나? 맵 자체를 핑 찍어주기 왜 94에 팀이 있으면 핑 찍어주기 뭐 이런거 있지않아 어 맞어 왜왜왜왜왜 아 다쳤구나 내가 터미널에 쳐볼게 핑 94로 해야되잖아 핑 커맨드 헬프 커맨드 그 뭐야 저거 뭐야 핑 94하면 나오지 않을까 박스 록멜터 그게 뭐야 털자가 질러 알 어? 어? 알? 록 멜 터 아 여기 맞네 여기 뚫려있어서 이렇게 된거네 여기로 와봐 아 열려있어? 어 이거 뚫려서 이렇게 된거야 길이 어딘겨 이거 그 괴물들이 억지로 뚫으면 이렇게 아 부숴서 그렇구나 아 아까 부순나보네 야 있는데? 길이 어디노 위로 올라와야돼 거기 아니야 어 글로고 쭉 직진 직진해서 왼쪽에서 거기서 오른쪽 거기서 또 오른쪽 쭉 직진 쭉 직진 거기서 오른쪽 쭉 직진 쭉 직진 왼쪽 아니 아니 어 가면 돼 가면 돼 거기서 오른쪽 쭉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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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오른쪽 어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어? 멀리신거세요? 뭐야 튀어 나와서 문 닫아 으악 아 아 아 새끼 나이스 우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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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포스류탄이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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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폼 수류탄 아아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어허 망치로 패자 나이스 나이스 죽었어요 너 하나 얘네가 들어 놓은 거야 하하 이거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함박했 10폼 수류탄 주울 사람? 저요 여기 해이 또 없네 여기 그 불거 다봤어? 아니 보고 있는데 툴 이실팩 나이스 그 이거 시폼 어 시폼에다 하면 되겠다 시폼 아니야 어 근데 야 여기 힐팩있다 나이스 솔도 이거 하나 먹어 감사합니다 집 야 이거 힐팩 2회분이거든 어 아티팩트다 너 먹어 너 너 솔님하고 아니 솔이래 혼솔님하고 혼솔님 어딨어요 혼솔님 어딨어요 바로 써버려 그냥 네 아무도 아무도 다들 그냥 하여 기다리기 오 아아 어 하나 더 있나 어 소리난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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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자잇 어, 하나 먹었다 나이스 여기 열어야 돼 바로 앞에 한 마리 열게 네 어? 큰 앤가? 가시 아닌가? 여자, 여자 아니야? 아, 가시다 딥, 여기가 딱 딥범수이다 나이스 밑에 두 마리 너무 깜해 오, 바로 앞에 있네 얘도 가시네 걸렸다 아, 나 쓰러졌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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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검지 부러지 그거, 그거 설치해, 설치해 못했어 못 닫아, 못 닫아 못 닫고 설치해 아, 죽었다 왜 죽어? 포어의 매드 무비 괜찮아, 나 힐팩 3개 있어 나 힐팩 3개 있어 하지만 이 판에 살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 산 거 아니야? 다 잡았어? 응 나이스 아까 살리고 있게 살리는 소리 나서 야호 내가 힐팩 줄게, 얘들아 차례들어 서봐 내가 힐팩 줄게, 얘들아 차례들어 서봐 야, 여기 암호랑 힐, 힐팩 있다 2회분밖에 안 주네, 개짜다 그러니까 암호 제일 필요한 사람이 힐팩이 나 하나 쓰고 어, 저기 어 너 손솔님 그거 줘야겠다 저기 뭐야 저 안 줘도 돼요 왜 형 님, 님 회복 좀 저 안 줘도 됨 에? 아, 나한테 떠버렸어 미쳤다 미안해 손씨, 손씨는 너구리 자꾸 안 해? 왜 아니, 자꾸 움직여가지고 너구리 맞나? 손씨랑 너구리 락쿤 아니냐? 아, 락쿤이야? 어 어 너구리는 너구리는 개과라 그랬어 강아지과 손 이빨, 이빨 더 자주 쓰면 락쿤이구나 락쿤이 손을 잘 썼네 어디다 절치하지? 또 여기다가 그냥 길목에다 해야겠다 여기서 죽었잖아, 우리 중간에다 하나 할래 어 어, 얘 나 아직 안 들어왔어 어, 다 들어왔어 커턴님도 여기 있어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던져가지고 애들 늦출... 그냥 가닥에 서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센트리 안 맞는데? 센트리 안 맞아 아니, 그냥 센트리는 여기다가 두고 계단에다가? 계단에 둬야겠다 얘네가 여기서 나올 때 느려지게끔 그냥 하고 얘네 나오면 어차피 센트리 계단에 놔야겠다, 그럼 아니, 혹시 모르겠어 중간에 하나 쯤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엥 너무 얄짤없이 터졌다 왜왜왜 아 나 어딨어? 왔어? 여기 바닥에 한 번씩 쏠까? 여기 계단 양옆에? 계단 양옆에 한 번씩 쏠게 어 그러면 애들이 조금 늦춰질까? 그러면 애들이 조금 늦춰질까? 아, 두껴자 두껴자, 두껴자 손손유 센트리 여기 누른다잉 오늘 시사하면 내일 하자 흑 나 다해야지 뭐야 하나 어디있지? 아 여기 잘 보세요 야 뒤에 봐 그렇지, 뒤에 봐 아깝게 준다 어, 내 깨라구 이제 집에 가라 약간 이러고 근데 보지 말고 가라 보안스캔 다했지 보이 탱탱탱 chilli recuper는거야 탱탱탱가지고 디아이 질탱하기 앤 저 밑에 저거 말하는 거 아니야? 개만인데요. 어 여기 한 마리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시 세 마리나 있다. 연달아서 있어. 안 붙어있어 그래도. 다행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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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오 살았다. 야 이걸? 이거 좀 붙어있는 거 같기도. 인식된 거 아니야? 인식됐어요. 쟤도 빨리 잡아야 돼. 온다. 인식됐어. 못 잡았다면? 오 뭐야. 못 잡았다면?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괜찮아. 다른 애 2층에 있어요. 2층에 또 있다고? 콘서트에 뛰지 마요. 세 마리나 있어. 가시. 가시 둘에? 그냥 하나. 하나. 가시 셋이다. 뭐야 뭐야. 가..가는 중? 나 여기 붙었어. 하나. 야 머리카락 소리 아니지 이거?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레이더만.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됐어 됐어.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긴 한다. 콘서트 이쪽에 한 번 붙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고 있어. 내가 그럼 저 앞에 있는 작은 애를 때려야 되나? 어어. 아니 아니. 아 한 명이 내 쪽으로 붙어줘야 돼. 근데 지금 움직이지 마. 내가 작은 애를 때릴게. 어 어 콘서트님 붙어.. 어 야 움직이지 마. 콘서트님 오고 계시는 건가? 옆에 있어 네 옆에. 내 옆에 있다고? 내가 콘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니. 콘지 쪽에 갈게. 어 나한테 와. 오. 머리카락 진짜 가깝지. 어.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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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얘들아. 아무도 안 움직여. 됐어. 잠깐만 아직 가는 중. 아직 못 갔다. 야 저 건너벽에 거인 있다. 콘서트님. 준비해. 아직. 응. 아 아 잠깐만 가자 가자. 콘서트님 누구 때릴 거예요? 콘서트님 누구 때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큰애 있다 저 건너편에 저기 대각선에 헐 머리카락 큰애 같이 있는데 쟤가 이리로 오면서 때리자 그러면 다 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가기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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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좀만 빼자 뒤로 좀만 빼자 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딴 데로 가네? 아 나 X 됐는데 나 X 됐는데 나 끝까지 안 닿을 것 같아 어 가네? 야 나한테 까져오네 미쳤다 내 누나 야 나 사이에 나 사이에 있어라 쟤가 어디가? 오른쪽에도 길이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벽에다 부딪히는 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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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걸릴 뻔 이러면 빨때 바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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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언제 빨아 댕기냐?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아 인식됐어 아 인식됐어 설치할게 큰 놈 하나 더 온다 아 아아 아야 아야 나 누가 때리니? 머리 때림? 나 떨어졌어 허리? 나이스 나이스 호들 살려 당신의 닫아봤지? 응 암호팩 어? 야 찾았다 하나 여기 넓네 어 여기 터미널 또 있다 어 우리 뒤에 그거 안 먹고 왔다 하나 어 맞네 먹고 올게 먹었다 하나 94에서 3개 2개 나온다 그랬지? 그럼 2개 다 먹었다 아 뭐야 아티펙트 있네 94 2개야 아 아티펙트 창이 하늘색이다 96이 4개 여기 96이다 야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어? 아 키가 없구나 화이트키 여기 여기나 여기 올라가야 돼 딴 데 가야 된다 응 우리 문 2개 안 땄어 여기 여기 그거 터미널 있거든? 응 핑 안되나 화이트킹 핑 핑 어떻게 치더라? 핑 핑하고 그냥 화이트키 키 언더바? 어 핑 키 언더바 몇이야? 키 와이트 키 언더바 와이트 언더바 97 97 근데 컬이 아니었어 어 야 소리 난다 어 저기다 어 저쪽 문 열어야 되네 어 나이스 나이스 굿 찾았어? 어 이 문 열어야 돼 가자 방향이 이쪽이더라 보니까 오늘 졸린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안 열었다 어 진짜? 여기 여기 이거 가 가져가주라 뭔데? 힐팩 힐팩 4회분 나이스 그냥 지금 다 쓰자 들어야 되지 컬이 있어요? 내가 들을까? 어 내가 들었어 컬이 너무 돌려봐 머리 없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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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어차피 여기 아 여기 다 먹었다고 했지 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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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시버리다 아시 암호 백도가 아닌지 헤헤 헤헤 약간 인식해서 써서 그런지 이번엔 리볼버를 너무 많이 썼는데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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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총 쏠 맛이 있어 헤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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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때려 아 나이씨 안 믿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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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 무릎 아직 못 갔어 아 내가 누가 머리를 때렸다가 나 못 갔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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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기 하나 더 있다, 큰 거. 더 있어? 가시인가? 가시다, 가시. 에? 거짓말이... 왼쪽에 큰 거 있다. 왼쪽에 큰 거 있다? 어, 가시. 뒤에서 쳐야 돼? 아직, 아직, 아직. 아! 얘 때려야 돼. 야호! 아, 아, 얘 안 죽었어? 얘 안 죽었어. 어디 죽어 있어, 얘? 이제 오는 거 아니야, 애들? 어디 있어라, 제껏 살려? 아, 여깄다. 근데 졸려서 자는 것도 있어. 현실 눕방 아니야? 현실에서 못 자는 참. 야, 왜 이렇게 싸... 게임 속에서. 우르르거리 소리 들려? 깨어난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래. 우리... 95... 어, 이거 98 가는 길이다. 어, 나이스. 98에도 있었나? 98에는 없고... 어, 여기... 98에 없구나. 여기 94! 93, 96, 90. 아니다. 이거 왔던 데구나. 근데 화이트키 찾으러 왔잖아. 우리 화이트키 찾으러 왔잖아. 그러네. 여기에 화이트, 핑 찍어주지 않았어. 한 번 더 찍어보고 와야겠는데, 잠깐만. 이게 여기가 여기인가? 핑 찍는 거 어딨지? 여기가 어딨지? 그니까. 근데 지도에 표시가 안 돼? 그러면 결국 이거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 핑 털었으면. 핑이 이쪽 부근에서 열기는 했어. 핑이 이쪽 부근에서 열기는 했어. 근데 여기 없어. 좀 넘어가야 되네. 무조건 넘어가야 돼. 무조건 넘어가야 돼. 어? 응? 술... 술 리필팩 있는데 여기? 아니야. 3회분 있어. 누가 좀 주워주라. 나 손에 메디킬 있는데? 왜 이렇게 쓸까? 나 나 먹게. 쎄까? 일단 코치 받았어. 나는... 암어팩 있어. 내가 들러 갈게 그러면. 가면 있어 볼래? 응. 됐다. 갈게 글로? 응. 응. 됐다. 너한테 힐백 써주고 주워야 될 듯? 있어 봐봐. 떴어? 네. 핑... 어디야? 어? 거기... 밑에 밑에. 아 밑에구나. 어 밑에. 밑에 홈이 있는데. 응 찾았다. 아니 터미널 어디 썼지? 왜 근데 지도에 안 나오지 터미널이. 터미널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어? 이렇게 밑에 있었다고? 어. 근데 우리 어차피 이거 열어야 돼. 아닌가 우리 여기를 안. 아 근데 여기에서 핑 안 찍었잖아. 거기 아니야. 그냥 바로 정면에 있어. 아니 한 번. 아 뭐야. 이거 열자 그냥. 어. 가기 괜찮다. 아 뭐야. 그럼 열어도 됐었잖아. 암호 필요하신 분. 이거 바로 앞에 한 마리. 수고하여 너 한 번. 수고하여 너 한 번. 수고하여 너 한 번 있으면 좋아. 근데 지금 없는 사람이. 나는 애매해서 안 받는 게 나을 듯. 어. 어. 설렘. 설렘 왜 이렇게 극단주의로 쓰는 거야. 아 자꾸 의식하니까 이렇게 됐네. res rank. 콘솔님 하고. 콘솔님 어딨어요? 누가 콘솔님임? 그 어딨어 요. 너무 비춰빈 거세요. 우리 다 쌍둥이야. 오 깜짝아! 꺄야. 한번 줄게. 어 야 터미널 여기 있네. 헤헤. 지금 그러는 Screen, 줬어 내가? 너한테 줬어? 어 줬다. mount dragon tree, 이거 밑에 한 마리 와 저기 둘이 가시물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 봐 대우였네 어? 어? 두 발이 겹쳐있네요 어딨는데? 여기 아 있다 내가 너한테 멀리 있는 애자들 내가 왼쪽 여기여기 어 나 차지해? 어 차지할게 때려 나이스 나이스 얘도 안 돼 벌렸다 야 뒤에는 움직였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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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든다 나 죽든다 나 죽든다 짝권 써 애 치웠다 어 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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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관 아티팩트 우리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거지 98 어 98이다 98엔 없어 근데 근데 힐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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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팩 아티팩트다 우리 힐팩 깜짝이야 힐팩 주세요 어 여기 힐팩 있네 두개짜리 있는거 먹었어 어 여기 터있는데 힐팩 힐팩 한 번 더 쓸 수 있어 두 번 콘솔님이 없네 어디있어 여기 아 어디있어 힐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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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센트리 필요한 사람 센트리가 낮 60에 난 없어도 됐듯 없어도 되는거야 콘솔님 해드려야겠다 여기 콘솔님 한 번 잠시만요 콘솔님 잠깐만요 콘솔 어디있어 너 여기 이리와 님들 님들 여기 위에 센트리곤 하나 하자 갑시다 갑시다 나 아이고 나 안되네 여기 올라가면 돼 여기 위에 하나를 써 여기 벽에 거기 딱 걸쳐가지고 하면 돼 어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시포 깔게 여기 잠깐만 어 밑에 박스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냐 저기 박스 하나 더 있는데 어 거기 거기 뭐야 지하차 안 되네 뭐야 툴키팩 리필팩 또 있어 툴키팩 또 있어 미쳤어 두번 있는데 쓰고나서 채워야겠다 아들 뒤는 첨태가 좋아 나 이거 그냥 둥급도 종종 써야겠다 98 안 열어도 돼 어 아 근데 우리 그걸로 한 번 더 찍어보자 핑? 어 어디 있는데 터미널 어딨더라 아 입구 저기 있어 터미널 어 그 입구 여기여기 화이트 몇이더라 97 97 97 핑 왜 그랬지 핑 아니야 그 앞에 뭐 있었는데 폴 밟이 해야돼? 아닌가 핑 바로 하면 되지 않아 bliss 맞네 봅시다 어디야 범위 벗어났대. 94에 있는 거네? 94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못 찾은 건가? 94에 있대. 못 찾은 거 같은데? 98 갔다가자. 여기 있는 거 같아. 이거 문 열자 일단. 응. 가자. 미안합니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 뭐야?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내가 밟았어. 밑에 두 개다.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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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목적인데? 올라온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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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또? 어딨어? 다야? 다 밟았나? 아 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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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려간게 어디야? 얌? 뭐지? 턴? 위험해. 이. 하트이. 엣. 턴. 쩔. 턴. 턴. 에. 턴. 점프하는거 보소. 어 뭐야. 해석. 아 죽었다 살릴게 죽었다 살릴게 잘됐다 하나 더있다 풀이 나는데? 됐어 선수리 센츄리 챙기세요 이거 충전해드릴게요 다행히 여기 꺼 한번 하고 몇 번 남았어요 콘솔님? 봐야겠다 26번 26번 런 자 해보자 왼쪽에 하나도 안보여요 2층이구나 3층 올라가는 그거다 맞네 나이스 완전 빨개요 움직이면 안돼 됐어? 어 됐어 시야가 빨개요 멈춰 멈춰 슬리버스 나 아무것도 안보여 응 멈춰 아 이씨 멈춰? 응 어 멈춰 큐네요? 없어 작으네 걸렸다 누웠다 아 내려가야돼 길 어디야 다가 가 나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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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나? 우리가 어그로 끌리는 애들이 였나 보네? 호두 살려! 리얼 위험료! 공포탄인데? 여기 문이 있다. 다 잡은 거지? 어. 당이 작아. 홈핑할까요? 파밍할 게 없어. 방이 작아. 어? 거기 하나 있다. 어디? 뭐예요? 글로우 스택이다. 아하. 이문 열대요. 응. 아유 깜깜. 진짜 깜깜다. 와. 야 길도. 야. 야. 저거 큰 거냐? 응. 움직여도 돼? 어. 어? 슉. 슬리퍼들.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작은 거? 잡고 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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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카락. 있다. 머리카락 있다. 저기 하나 더 있다. 머리카락 어디 있는데? 소리가 나. 어. 나이스. 아직 못 붙었어. 나 다리. 어. 때릴 때 말해도 차징할게. 지금 해? 차징. 지금. 안 죽었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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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튀어. 튀어. 여기다. 설치할게. 어. 치고 설치 잘했다. 어. 괜찮다. him. 손스림 어디 갔어. 죽었어. 궁궈 접을 때. 아. 어. 다됐나? 이제. 없어요? 손스림 없어요? 좋랑하다. 룰라. 엇. 아. 좀. 아. 아. 오. 아. 아. 살려 살려 됐다 됐다 어? 아직.. 아직 있는데? 어 저거 그거야 머리카락? 어 아니야 머리카락 말고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불 켜지 말까? 어 저거 머리카락 맞아 아 그렇구나 불 켜? 불 켜? 야 소리 들리는데? 미칭이야 미칭이야 미칭 위에 위에 아인데? 나 낼 거 같아 머리카락 야 누가 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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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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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아까 그 입구로? 여기 반대로 오는 거 아니야? 칩은 다시 설치할게 반대로 또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쪽만 설치하면 되겠다 머리카락 반대쪽 머리카락 잡아 컨설링 반대쪽으로 펀치해주시지 뭐 나있지? 아 이게 뭐지? ешь지 미쳤다 이를 Iím기고 칩은 다시 쫓아 attempted 어 됐는데 안겨? 된거? 내가 죄송합니다 됐어? 머리카락도 잡았지? 나 10폼 파밍 파밍 99지 딱히? 없네 99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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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없다 어? 우리 다 먹었는데 99에서? 우리 94에서 2개, 99에서 3개 먹은거 아냐? 99 3개 먹었어? 99 안 먹었잖아 먹었나? 우리 화이트키 먹으러 아냐 99 안 먹었어 봐봐 5개잖아 우리 90까지 먹었어 어 91 3개 먹고 94 2개 먹고 96을 안 먹고 99 지금 먹으러 가는 99에 99에 키 가지러 가는거 가지러 키는 94 어 넘어가야겠네 이렇게 이어지겠다 99랑 94랑 어 미안 이거 99랑 94랑 이어지겠다 이렇게 집이 어 존네 안보이는데요? 어디 어디 있는거야? 아래층인거 같애 너무 안보이는데? 야 그 그 조명 들고있는 사람 없다? 플라스틱 없어 아니 그거 말고 졸라 세게 보여주는거야 나 있어 한 번 쫙 보여줘봐 스틱 던지자 응 걸릴거 같애 우리가 지금 2층이고 다 1층에 있는거 같애 아 밑에 한마리 있네 아 터미널도 있네 어 하나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터미널도 있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근데 위에서 걷는데 얘네가 인신하네 여기 가시 있다 가시 2마리 여기 3마리 일단 2마리 나 여기 끝에 있는거 한마리 잡을게 어 언제 멈추는데 어 뭐야 머리 때렸는데 왜 안죽어 걸렸어요? 안걸린듯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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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뛰면 안돼요 이쪽으로? 야 나 누웠어 조심해 어 우리 둘다 애들 튀어간다 갑자기 누웠다 나밖에 안나 어 변함기네 네 마봄지 아 어렵다 잠깐만 머리를 머리를 Campion